안녕하세요. 오늘도 썰맘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썰맘 사연글은 교사 아들이라고 유세 떨며 며느리 친정에는 아들 귀한 돈 못 준다고 단식 투쟁하는 시모 저 25억 재산상속 받아요. 남편을 알거지로 만들어놨습니다. 라는 사연글인데요. 그럼 사연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과거에 정말 바보같은 남편과 시댁을 만나서 정이 다 떨어진 채 이혼하고 새출발을 하게 된 여성입니다. 저와 남편은 지인소개로 알게 되었는데요. 당시 저는 회사원, 남편은 초등교사였어요. 그런데 초등교사의 가장 큰 특징은 일단 야근이 없고 방학이 있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연애할 당시 이상하게 이 핑계에 저 핑계를 대며 시간을 자주 못 내더라고요. 그것을 양다리로 오해한 저는 남편에게 이별을 통보하였고 남편은 그제야 제게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게 실은 우리 집 경제 사정이 많이 안 좋아. 내가 아무리 공무원이지만 초등학교 선생님이 번다고 얼마나 벌겠어. 그래서? 그래서 몰래 과외를 좀 띄고 있거든. 학기 중에는 일주일에 두 번 그리고 방학 때는 아이들 열 명 정도 맞고 있어. 뭐? 공무원이 그렇게 투잡 뛰는 거 불법 아니야? 걸리면 어쩌려고 그래? 에이 자기야. 그런 건 걱정 안 해도 돼. 나랑 인연 깊은 학부모분들만 받는 거고 비밀보장 계약서도 다 작성한 후에 과외하는 거니까. 그래도 불안한데? 아, 우리 집 내가 부양해야 해. 우리 부모님 사는 집 그거 전세야. 내가 얼른 돈 벌어서 집도 사드려야 하거든. 그렇게 저는 남편의 집안 사정을 듣고 나니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실제로 과외를 시작한 지 3년 만에 부모님과 함께 살 내 집 마련에 성공했죠. 이후 1년쯤 더 흘렀을까? 결혼 정년기가 된 저는 남편에게 결혼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서 돌아온 말은 너무나 현실적이었죠. 나 집 사느라 돈 다 쓴 지 이제 1년 좀 넘은 거 알잖아. 결혼 자금 모으려면 좀 더 있어야 해. 아니면 자기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수밖에 없어. 나도 그동안 일하면서 모아 놓은 돈 있는데 그 돈이면 투룸 전세 정도는 부할 수 있을 거야. 괜찮아. 결혼하고 나서 천천히 모으면 되지. 이쯤에서 저희 집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저희 부모님은 무역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미 본인들의 노후 준비를 다 끝내놓은 상태고요. 그런데 부모님께서는 두 분 모두 못 사는 집에서 태어나 자수성가를 이룬 케이스예요. 그렇다 보니 부모님은 태어날 때부터 여유롭게 자란 제가 경제적인 부분에서 감사함을 느끼며 살기를 원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성인이 된 후로 대학교 등록금부터 이후의 모든 지출 비용을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제가 직접 벌어서 생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주 독립적으로 자랐어요. 그래서 결혼 비용 역시 제가 모은 돈 내에서 지출을 해야 했죠.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에 시모께서 제게 결혼 예산과 신혼집을 물으셨고 저는 최대한 검소하게 살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제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럼 예진이 부모님은 뭐 하시니? 저희 부모님 작게 무역 사업체 운영하세요. 사업이 그리 번창하지는 못했나 부구나. 그냥 걱정 없을 정도로만 유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을 들으니 이미 시모는 결혼하기엔 공무원인 본인 아들이 훨씬 아깝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예상은 결혼 후에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모는 저의 직장에 대한 존중을 전혀 하지 않고 퇴사를 요구하셨거든요. 시모는 제게 이렇게 강요를 했습니다. 어차피 예진이 너 나이도 있는데 임신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니니? 너랑 우리 아들 둘 다 일하고 들어오면 피곤해서 언제 아이를 계획해? 안 그래? 그리고 집에 누구 한 명은 있어야 밥도 안 거르고 집안도 깨끗하지. 하지만 제가 곧 있으면 승진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어머니. 지금 그만두기엔 너무 아까운 것 같은데. 어머, 그럼 지금처럼 아이도 안 갖고 유지하겠다는 거야? 승진 그게 뭐 벌거라고. 그렇다고 초등학교 선생인 우리 공무원 아들이 그만두리?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얼른 퇴사하고 집안일 도와. 좀만 더 늦추면 너 노산이야. 결국 저는 시모의 공무원 아들 사랑에 못 이겨 퇴사를 해야 했습니다. 어차피 아이를 바로 갖고 싶었던 것도 맞으니 속상하더라도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했고요. 그렇게 저는 퇴사 후 본격적인 가정주부 생활에 접어들었습니다. 저의 신혼집과 시댁이 걸어서 20분 거리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종종 시모가 부르면 달려가서 시집사지를 해야 했어요. 신혼집 살림하는 것도 힘든데 시대까지 불려가는 게 좀처럼 마음에 들지를 않았지요. 그런데 그렇게 죽상이 되어 있을 때면 시모는 늘 제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휴, 표정 썩은 거 봐라. 너는 내가 허리가 아파서 바닥 좀 닦아달라는 게 그렇게 불만이니? 그런 게 아니에요. 너는 우리 교사 아들 만난 거에 감지덕지 해야 해. 요즘 공무원 데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경쟁률 뚫고 뽑힌 게 우리 아들이잖니? 안 그래? 아, 네. 이제 아이도 갖게 되면 우리 아들이 아까워도 너한테 내가 아무 말도 못하지.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 식구 되고 싶으면 얼른 애나 낳아라. 그렇게 시모의 온갖 아들 유세를 듣고 집으로 돌아오면 기분이 잡쳐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날이 다반사였어요.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어느 날 발생하게 되는데요. 남편과 시모의 욕으로 경제권을 남편이 갖게 되어서 저는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잘 알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문득 지금 이 투룸 전셋집에서 언제 벗어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통장을 좀 보여달라고 했고요. 그런데 남편은 저 모르게 매달 시모에게 70만 원의 용돈을 주고 있었더라고요. 놀란 저는 남편에게 이게 뭐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아니 무슨 용돈을 70만 원씩이나 드려? 그게 원래는 50만 원이었는데 당신이랑 결혼하고 나서 엄마가 두 사람이서 50주는 게 말이 되냐고 당신 몫까지 올려달라고 하시더라고. 뭐? 아무리 당신이 과외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공무원 월급 그거 얼마나 된다고 한 달에 70만 원 지출하는 것만 모아도 1년이면 840만 원이야. 그렇다고 원래 드렸던 걸 갑자기 어떻겠구노? 안 돼. 당신은 이미 어머님한테 집 해드린 것만으로도 당신이 할 효도 다 했어. 이제 우리 가정에 집중해. 우리도 얼른 돈 모아서 내 집 마련해야지. 알겠어.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듯 했으나 다음 날이 되어 남편은 시모에게 말을 전했고 시모는 다시 제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면서 곧장 제게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얘, 너는 진짜 내가 만만하니? 어떻게 결혼하자마자 우리 아들을 꼬셔서 내 용돈을 끊어, 어? 아,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 지금 투룸빌라에 그것도 전세로 살고 있는 게 너무 막막해서요. 만약 아이도 낳으면은 더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고 싶은데 얼른 돈 모아서 이사 가야죠. 참나, 너네 집이 그런 건 사돈댁 형편이 안 좋아서 그런 걸 뭐 어쩌자고? 그 불똥이 왜 나한테 튀어? 네? 저희 친정집 형편이 안 좋다니요? 저희 집 잘 살아요, 어머니. 무슨 소리? 니들 결혼할 때 사돈 쪽에서 우리 아들 시계 사준 거 빼고 뭐 해준 거라도 있어? 돈 없어서 못한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시계 그거 얼마인 줄 아세요? 차 한 대값이랑 맞먹어요, 어머니. 그리고 저희 집 돈 없는 거 아니고요. 그냥 각자 알아서 돈 벌어서 사는 게 저희 집이 추구하는 방향이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어머님도 저희 집 구할 때 보태주신 것 없으시잖아요. 얘야, 우리 아들은 공무원이잖아. 그것도 초등학교 교사. 그것만으로도 너는 우리 아들한테 잘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어? 네? 아무튼 내 용돈 끊기만 해봐. 나 진짜 가만 안 있어? 결국 저는 가장 가까이 둬야 할 시모와 적이 되기 싫어서 시모에게 계속해서 용돈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저는 시모의 강요로 직장을 그만둬서 저만의 돈이 생길 만한 곳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저도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 없다는 게 속상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 어머니 용돈 드리는 거 원래 하던 거니까 말리지는 않을게. 대신 나도 우리 부모님께 용돈 드릴 수 있게 해줘. 그래, 드려. 당신 모아놓은 돈으로. 내가 모아놓은 게 어디 있어? 이 전세집 구하느라 다 썼는데. 그럼 내 돈으로 드리겠다는 거야, 지금? 진짜 정떨어진다. 우리는 부부고 당신 어머니가 직장 그만드려서 그만둔 건데 이제 와서 네 돈, 내 돈 하는 게 어디 있어? 아니, 그게 아니고 당신이 말한 대로 우리 얼른 돈 모아서 집 사야 하는데 또 지출이 생기면 좀 부담이라는 거지? 됐거든. 많이 바라지도 않아. 어머님 드리는 돈의 절반도 안 되는 30이라도 우리 부모님 드려. 알겠어? 일단 알겠어. 이 정도로 더 이상 소란스러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는 더 이상 시끄럽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제 시모는 뭐가 그래도 불만인 건지 머지않아 또다시 불만을 가득 짊어진 채 저를 불러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얘기 들었다. 사돈께도 용돈을 드리기로 했다며? 네, 한 달에 30 정도요. 너 지금 나 먹이는 거니? 내가 용돈 안 주면은 가만히 안 이겠다고 하니까 얼른 쳐놓고는 이때다 싶어서 네 부모한테도 우리 아들 돈을 줘? 어머니, 자꾸 아들 돈이라고 하는데 저랑 오빠가 결혼한 이상 우리의 돈이에요. 저도 쓸 자격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치워라. 우리 아들이 번 귀한 돈을 왜 네가 쓰고 사돈이 쓰냐, 어? 난 내 아들이 번 돈이니까 쓸 자격이 있는 거지. 너랑 네 부모는 그럴 자격이 안 돼. 그렇게 놀리라고는 단 하나도 없는 시모의 말에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참다 참다 심화 앞에서 폭발을 하였고 이렇게 말을 하고 말았죠. 어머니, 저도 제가 직접 돈 벌어서 부모님 드리면 돼요? 퇴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경력 단절되지 않았으니까 이직 준비하면 되겠네요. 그쵸? 뭐라고? 그럼 집안일은 누가 하고 애는 언제나? 그러니까요. 안 그래도 하기 싫은 집안일 어머님이 하도 퇴사하고 집에나 있으라고 강요하셔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요, 집안일은 노동 아니에요? 애 낳고 육아하는 건 노동 아니에요? 제 노동의 값은 누가 쳐주실 거예요? 어머님이 그렇게 우리 아들 돈이라고 저는 손도 못 대게 하면 저는 이 노동을 대체 왜 하는 거예요? 뭐? 저, 저게? 하지만 시모는 논리적인 저의 말에 단 한 군데도 반박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무래도 본인 딴에는 분하고 억울했는지 다음날부터 곧장 단식 투쟁에 들어가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속으로 며칠 굶어봤자 본인만 손해지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시부와 남편은 밥을 먹지 않는 시모를 안쓰럽게 보며 오히려 저를 나무라더라고요. 남편은 대뜸 제게 신경질적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이 든 노인에 저렇게 밥 굶겨놓고 당신은 밥이 넘어가? 어, 잘 넘어가. 그러게 누가 굶으래? 난 그런 쓸데없는 단식 투쟁 요구한 적 없어. 당신 때문에 저러시는 거잖아, 지금. 그래, 말 나와서 하는 말인데 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응? 우리 부모님한테 그가 30만 원 용돈 드리는 게 그렇게 죽을 죄야? 용돈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삶에 맞지가 않다는 거지. 그럼 어머님 용돈을 좀 줄여. 70만 원이 장난이야? 당신이 중간 다리 역할만 잘해도 아무 문제 없어. 솔직히 내가 피 땀 흘려 번 내 돈인 건 맞잖아. 넌 그냥 집에서 집안일이나 하고 애 낳으면 애 돌보는 게 끝인데 염치가 좀 있어라. 뭐? 이러한 남편의 핵폭탄급 발언에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기가 막히기도 했고 이 정도로 말이 안 통할 줄은 몰랐는데 그 애미의 그 아들인 걸 인지한 후로 저는 더 이상 그들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며칠만 친정에 갔다 온다는 말과 함께 간단히 짐을 싸서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즐겨보는 넓고 좋은 집에 엄마 손길이 닿은 맛있는 음식까지 그야말로 힐링이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아이처럼 좋아하는 제 모습이 신경이 쓰였는지 엄마는 걱정되는 말토로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즘 이서방하고는 잘 지내니? 응 그럼요. 아직 신혼인데. 근데 왜 이렇게 지쳐 보여 딸? 그냥 일도 그만두고 하루 종일 집안일 아니면 시댁 가서 집안일 이렇게 반복이 되니까 좀 지치네. 다시 일을 구해보지 그래? 아마 남편이고 시부모님이고 가만히 안 있을걸?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아빠가 대뜸 화를 내시며 이렇게 말했어요. 듣자 듣자 하니 너무하네 좀? 우리 딸 지금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에이 아빠 말만 이렇게 하는 거지 나 잘 살아요. 안 그래도 아빠가 우리 딸 시집 갈 때 너무 못해준 것 같고 신혼집은 왜 이리 낡고 좁은지 성인이 된으로 10년간 딸이 혼자 사는 법을 잘 터득한 것 같아서 너무 기특했어. 아빠는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는 너에게 큰 돈을 맡겨도 된다고 판단했다. 네? 큰 돈이라뇨? 아빠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안방에서 무언가를 들고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제게 내민 건 통장이었습니다. 통장을 열어보니 약 10억 원이 찍혀있었죠. 저는 놀란 눈을 하고 아빠에게 이렇게 불었어요. 이게 뭐예요 아빠? 동탄에 있던 그 아파트 팔았어. 네? 왜요? 거기 계속 오른다고 했잖아요. 현금으로 갖고 있게 하려고 그랬지. 그리고 이 집도 예진이 너 명의로 돌리기로 했다. 이 집을요? 엄마 그게 정말이에요? 얘기가 다 된 거야? 그런 저의 물음에 엄마는 미소를 지으며 제게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럼 다 계획하고 있었지. 아빠랑 엄마는 서울에 더 좋은 신축 아파트로 알아보고 있으니까 걱정 마. 갑자기 서울은 왜? 집값 엄청 비쌀 텐데. 그냥 노후에는 그런 집에서도 살아보자고 말이 나왔거든. 그리고 아빠가 이렇게 말을 이었어요. 이 집 팔면 적어도 15억은 나올 거야. 그러니까 팔아서 새로 집을 얻든 이 집에 들어와 살든 그건 너랑 이서방이 잘 얘기해서 해결해. 시댁에도 좀 더 당당한 모습 보이고 알겠지? 저는 그런 부모님의 따졌다 위로와 엄청난 선물에 복받쳐서 결국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부모님은 꽤나 당황하는 듯 보이며 저를 바라보셨고 제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죠. 결국 끝내 폭발한 저는 그간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초등 교사 아들이라고 유세 떨며 친정에는 우리 아들 귀한 돈 못준다고 단식 투쟁하는 시모와 시모 따라 막말하는 남편의 이야기를요. 부모님은 저의 이야기를 말없이 들으시고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 딸 남편과 사돈 앞에서 더 빨리 기 펼 수 있게 해줬어야 하는데 하며 말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화를 내시며 이혼해도 좋으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용기를 주셨지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께 정말 고맙다며 많은 위로와 용기를 얻었다는 말과 함께 친정을 나와서 시댁으로 돌아갔습니다. 미리 제 연락을 받은 남편은 이미 시댁에 와있었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남편과 시부모님을 믿어보고자 마음을 다잡고 말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얼굴을 내밀자마자 돌아온 것은 시모와 남편의 가진 폭언이었습니다. 시모는 고약한 표정으로 저를 째려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못된 것 내가 보는 눈이 없어도 한참 없었지. 처음 우리 집에 인사하러 왔을 때는 참하고 얌전한 척 남편 말 시 부모 말 잘 듣는 척 그렇게 연기하더니만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듣기 싫다. 네 입에서 나오는 말 라고 해봤자 좋은 게 있긴 하니. 솔직히 저도 어머님께 서운한 게 너무 많아요. 뭐 이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저희 집은 부유하지만 부모님께서 저를 아주 독립적으로 키우셨어요. 그래서 저는 성인이 된 후로 가끔 기념일 같은 때나 용돈 받았지 나머지 지출은 모두 제가 감당했어요. 그래야 돈이 얼마나 값지고 20년간 돈 걱정 없이 부유하게 산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제 진심 어린 얘기에도 시모는 푸트하고 비웃으며 이렇게 묻더라고요. 너 지금 드라마 찍니? 사실이에요. 그만큼 저는 생활력도 강하고 저도 우리 부모님처럼 자수성가해서 오빠랑 여유있게 살고 어머님 아버님께도 효도 드리고 싶었어요. 그게 제 마음인데 어머님은 제가 뭐라든 비꼬면서 보시는 게 사실이잖아요. 저를 없는 집 며느리 취급하며 무시한 것도요. 그래 너 말 잘했다. 나 니 시엠이야. 너가 말한대로 효도하고 살려면 나를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지. 그까짓 70만 원 용돈 용돈 주는 게 그렇게 아까웠니? 그게 아니고 저는 집 재정 상황에 맞게 쓰고 저축해야 뭐라도 더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서 니 엄마한테는 30만 원을 잘도 갖다 파쳤드라. 그럼 안 되나요? 이것도 안 된다 하시고 저것도 안 된다 하셔서 돈 모으긴 글렀고 저도 저희 부모님께 뭐라도 해드리고 싶어서 그랬어요. 30만 원 다 정성인 거지. 그까짓 종잣돈 없어도 저희 부모님 여유있게 잘 먹고 잘 사시거든요. 뭐? 그까짓 30만 원? 말로만 그러지 말고 보혈을 쳐봐. 어머님은 제가 미우세요? 그래. 그리고 내가 앞으로 선언하겠다마는 우리 아들이 번 돈 이제부터 내가 관리하마. 아들하고도 다 얘기된 거니까 그렇게 알고 너는 입 다물고 조용히 있어. 시청자 여러분들은 시모가 자식 살림에 이렇게까지 간섭하는 걸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거니와 그게 제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저도 제 나름대로 잔뜩 잔뜩 부푼 기대감을 안고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시모에게 돈으로 무시를 받아도 불합리한 요구를 당해도 그동안 꾹 참은 것도 있었거든요. 부모님께서 제 이야기를 듣고 당장 갈라서라고 화를 내셔도 저는 어떻게든 제가 선택한 저의 가정을 지키고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잘 대화 해보려고 했는데 시모 께서 저희 부부 재정 관리까지 맡아서 한다고 하니 저는 그 말에 모든 게 다 폭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아빠에게 받은 통장을 집어던지며 이렇게 소리쳤어요. 저 25억 재산 상속 받아요. 그렇게 말하자 남편과 시부모는 잘못 들은 듯 멍하니 있다 웅성이기 시작했죠. 그러더니 시모는 못 믿겠다며 통장을 펼치며 10억 원을 확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0억 은 현금으로 오늘 받았고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서 곧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셔서 지금 살고 있는 집 명의를 저로 바꾸신다고 하셨어요. 그 집 매매가가 15억 정도 되는 아파트고요. 그러자 시모는 기대감에 동그레진 눈으로 입을 벌벌 떨며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그게 정말이니? 네. 10억 원 보셔서 아시잖아요? 아니 아들 너는 사돈댁이 이렇게 잘 사는지 몰랐어 여태껏? 이런 시모의 물음에 그동안 중간다리 역할도 제대로 못한 채 옆에 입을 꾹 다물고 있던 남편이 어하니 벙벙해 하며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 이 정도 인 줄은 몰랐네? 아니 나는 그렇다 쳐도 너는 사돈댁 집이라도 가봤을 거 아니야? 가보긴 했는데 서울도 아니고 경기권의 신축도 아닌 아파트라서 그냥 엄마 세대분들은 원래 집 하나쯤 있으시니까 집이 넓고 좋긴 했어도 사업하시는 분이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지 그리고 집 좋으면 뭐해 어차피 예진이는 부모님께 돈 안 받는 건 알고 있었으니까 나랑은 상관없기도 했고 그러면서 시선을 저에게로 휙 돌리더니 제게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암만 그래도 그렇지 장모님 장인어른께서 당신한테 이렇게 주시고 나면 남은 돈은 있는 거야? 너무 많이 주신 거 아니야? 그제야 저희 집안 재정 상황을 묻는 남편에게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분명 우리 부모님 무역회사 운영하신다고 했지? 공무원이라 그런가 그런 사업적으로는 시야가 안 트였나 봐 20년 넘게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잘 돌아간다는 말인 건데 하나만 말해둘게 우리 부모님 나한테 이렇게 돈 주셔도 곧 있으면 서울의 흰측 아파트로 이사가셔 그 정도는 되니까 그걸 그걸 왜 이제야 말했어? 근데 정말 무서웠던 건요 이렇게 진실을 말하고 나니 집안의 분위기가 한순간에 달라진다는 거였어요 시모와 남편 그리고 옆에서 가만히 듣고만 있던 시부의 눈이 금방이라도 알랑방귀를 낄 것처럼 바뀌더라고요 그러더니 시모는 신이 나서 혼잣말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휴 알고 보니 우리 며느리가 복덩이었네 아들아 엄마가 그동안 너무 고생하면서 살아서 이런 복덩이를 엄마한테 주셨나 보다 그치? 어 그러게 이 돈으로 뭐부터 하면 좋지? 시모는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저의 눈치를 살살 살폈어요 하지만 저는 무표정인 채로 미동도 하지 않았고 시모는 불안했는지 슬그머니 다가와 저의 손을 잡고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예진아 내가 그동안 너무 너를 힘들게 했지? 나도 내 따느는다 이유가 있었어 어떤 이유야? 너도 알잖니 내가 워낙에 없이 살았던 거 그래서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선생님이 됐다는 말에 난 정말이지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지 난 그동안 친구들을 만나도 개모임을 나가도 나와 우리 집안에 대해서 자랑할 거리가 단 한 개도 없었거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 아들은 초등학교 선생님이라고 말하니 다들 부러워하는 거야 글쎄 그게 저를 못살게 군 거랑 무슨 상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아들이 공무원이라는 자랑거리는 그다지 오래가지 못했어 처음에만 부러워하지 그다음부터는 이미 들었던 얘기라서 그런지 시큰둥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다른 자랑거리를 찾고 싶었고 그게 바로 용돈이었어 다른 집은 자식 새끼들이 용돈 한 푼 안 준다던데 우리 아들은 매달 50만원이나 주니 얼마나 부러움의 대상이야 그래서요 저기 그니까 너가 며느리로 들어오고 나서 나한테 며느리 질문을 어찌나 하던지 그런데 도통 자랑할 구석이 있어야지 그래서 며느리 몫까지 20만원 더 얹어서 나는 한달에 아들과 며느리한테 70만원을 받는 복 받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었단다 저는 그런 시모의 말에도 반응하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자랑할 게 없던 제게서 어떻게든 좋은 점을 찾으려고 단식 투쟁을 하면서까지 70만원을 지키려고 했다는 걸 알게 되니 더 어처구니가 없었죠 하지만 밖에서 그렇게 부러움을 사면 뭐하나요 집에 들어오면 마주하는 현실은 이 지경인데 그렇게 자랑하던 며느리를 미워하기만 하는데 말이에요 여전히 대답 없이 가만히 있는 저에게 시모는 한껏 자상한 미소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정말 하늘을 날 것만 같아 예진아 25억 재산 있는 복덩이를 드렸으니 이거 정말이지 내 주변 모든 아줌마들이 다 부러워할 일이야 고마워 정말 고맙다 그렇게 시모는 행복한 상상의 나래를 펼쳐갔고 저는 그런 시모의 행복을 아사가기 위해 그 자리에서 폭탄 발언을 하였습니다 어머니 어 그래 먹고 싶은 거 있니 말만 해 없고요 저 이혼합니다 이렇게 저의 폭탄 발언에 갑자기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은 얼음이 되어서는 정적을 유지했어요 그러다 그 끝에 말문을 연 사람은 바로 남편이었죠 남편은 황당하다는 듯이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뭐 갑자기 이혼 나랑 상의도 없이 당신은 언제 나랑 상의 한 번이라도 한 적 있어 늘 내 뒤통수에 대고 통지만 날릴 뿐이었지 그거랑 이혼이랑은 또 다르지 너 미쳤어 어 여기서 더 살다간 나 정말 미쳐서 돌아버릴 지경이야 그렇게 나를 무시하고 못 괴롭혀서 안달이더니 돈 보여주니까 그지들처럼 표정 싹 바뀌어서는 알랑방기나 껴대고 징그러워 너무 싫어 저는 그렇게 소리를 쳤고 그 순간 시모가 저의 따귀를 날렸어요 저는 그 따귀를 맞고 얼럴하고 정신이 없었고 시모는 제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미쳤나 야 너 돈 좀 생겼다고 유세야 응 이게 누구 앞에서 까불어 이렇게 이혼할 거였음 차라리 돈이 있다고 말하지나 말던가 사람 바보만 되는 것도 아니고 한껏 기대하게 해놓고는 뭐 이혼 저는 그 말에 또 이성을 잃어서 똑같이 소리를 지르며 이렇게 말했어요 착각하신 모양인데 저 이 돈 이 집에 주려고 온 거 아니에요 적어도 저는 이 집 식구고 며느리니까 천천히 설명하면 조금이라도 말이 통하지 않을까 나를 좀 이해해 주지 않을까 그 기대하고 온 거예요 어머니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어머니 계속 그런 식의 인생 살다가는 평생 돈방석에 못 앉아요 저보고 복덩이라고 하셨죠 아쉽겠어요 25억 돈방석에 앉을 수 있었는데 본인 살이사욕 못 채워서 복덩이 허도차고 저는 그 말과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바로 신혼집으로 갔고요 남편은 따라올 생각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전혀 속 시원하지 않았어요 어릴 때부터 갖고 있던 행복한 가정 좋은 며느리이자 부모의 로망 그걸 저 식구들이 깨버리고 저의 인생을 망친 것만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복수를 위해 곧장 신혼집으로 향했습니다 제 신혼집 한구석에는 남편의 남편의 과외 자료들과 스케줄표 그리고 학생 명단이 있었거든요 저는 눈물을 뚝뚝 흘리고 그 자료들을 들고 집을 나왔고요 다음 날이 되어 바로 이혼서류 작성에 시댁으로 보내고 과외 자료를 교육청에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남편이 공무원 신분으로 오래전부터 투잡을 뛰어왔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또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서 신혼집도 바로 빼서 보증금 돌려받았고요 제가 교육청에 찔렸다는 사실을 모르던 남편은 제가 신혼집을 바로 뺐다는 사실만으로 제게 폭언을 했어요 그 뒤에 올 더 큰 파도는 광가한 채로요 하지만 저도 더 이상 당할 수만은 없어 당당하게 소리쳤고 남편은 너무 질린다며 결국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법정에 서서 여유로운 이혼을 마치고 며칠 뒤 남편은 조사를 받게 되었고요 결국 모든 게 탈론한 남편은 교사직에서 해임을 당한 것은 물론이고 이 사실을 알게 된 과외 학생 학부모들도 다 손절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을 알거지로 만들어놨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제가 교육청에 찔렀다는 것을 모르던 남편은 가끔 술에 취해서 제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온갖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예준아 아무래도 학부모 중에 누가 나를 과외한다고 찌른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나 교사도 그만두고 지금 완전 알거지 됐다 나랑 우리 엄마가 너한테 좀만 더 잘했어도 그 돈 다 내꺼 되고 과외도 다 접고 평범하게 학교 학생들 가르치며 살 수 있었을 텐데 너무 후회돼 너한테 너무 미안해 결국 저는 전화번호까지 바꾼 뒤에야 완전하게 그 막장 시댁과 연을 끊을 수 있었네요 저는 현재 다행히도 경력단절까지는 가지 않아서 이직을 할 수 있었고 부모님이 주신 아파트는 계속 갖고 있고 회사 근처에 따로 월세집을 구해서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썰맘 사연글은 논현동 건물주와 엄마의 재혼식 날 새아빠 얼굴을 본 예랑이 갑자기 달려들어 역사를 잡는데 엄마 손잡고 바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라는 사연글인데요 그럼 사연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여의도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며칠 전 친정엄마한테서 연락 한통이 왔어요 저희 시어머니랑 같이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다고 말이에요 저 없이도 잘 지내시는 두 분의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서 어쩌다 사돈길이 이렇게나 친해지게 된 건지 그 재미있는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보내봅니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유쾌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0살 때 아빠가 간단한 수술을 받다가 의료 사고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건강하셨던 아빠가 하루아침에 어린 딸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자 사람들 사이에서 두 가지 반응이 나왔다고 해요 엄마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엄마에게 앞으로 혼자서 어떻게 애를 키우고 살 거냐며 걱정어린 말을 했지만 엄마를 잘 아는 사람들은 엄마 혼자서도 저를 잘 키울 수 있을 거라고 했다고 하네요 후자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 이유는 바로 엄마는 여의도에 있는 아주 유명한 금융회사에 다니고 있는 유능한 직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능한 엄마 덕분에 의료사고가 났던 병원으로부터 받았던 보상금 아빠의 사망 보험금과 퇴직금으로 저희 모녀는 금전적으로 부적함 없이 살 수 있었어요 비록 엄마는 바쁜 워킹맘이긴 했지만 바쁜 와중에도 저에게 과분한 관심과 사랑을 줬었기 때문에 아빠의 부재가 느껴지긴 해도 저는 꽤나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빠가 일찍 돌아가신 탓이었을까요 어릴 때부터 일찍 철이 들었던 저는 혼자서 고생하는 엄마와 저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 덕분에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대학 좋은 회사에 들어갈 수 있게 됐고 저와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좋은 남자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같은 회사 다른 부서이기는 했지만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온 것도 비슷하고 가치관도 비슷한 남자친구를 만나 결혼을 약속했던 날 저는 집으로 돌아와 엄마에게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엄마 승준이 오빠가 결혼하자고 했어 결혼? 승준이한테 프로포즈 받은 거야? 정식 프로포즈는 아니고 오빠가 이제 우리도 결혼할 때가 되지 않았냐면서 양가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결혼 허락받자면서 결혼하자고 하더라 그래서 나도 좋다고 했고 엄마는 저와 남자친구 사이를 가장 응원해 주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결혼을 하기로 했다고 말하면 제일처럼 축하해줄 거라고 생각했던 엄마의 반응이 뜨뜻 미지근하자 저는 덜컥 걱정이 앞섰습니다 엄마 반응이 왜 그래? 설마 승준 오빠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는 거야? 그런 거 아니야 엄마가 승준이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도 잘 알잖아 지금까지 네가 만났던 남자 중에 제대로 대내는 승준이 밖에 없었어 근데 반응이 왜 그래? 엄마 반응이 그러니까 나는 엄마가 오빠를 마음에 들긴 해도 결혼은 별개로 생각하나 싶어서 순간 걱정됐단 말이야 유라야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엄마는 저에게 무슨 숨겨둔 비밀이 있는 것처럼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물쭈물거리는 모습을 한 번도 제 앞에서 보여준 적 없고 늘 당당했던 엄마가 도대체 무슨 비밀 때문에 말도 못하고 저러고 있나 싶었어요 그리고 결국 엄마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은 저는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너한테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엄마가 지금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어 아빠가 돌아가신 이유로 단 한 번도 저에게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말조차도 꺼낸 적이 없던 엄마가 갑자기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다고 말하니 저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 맞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왜 하필 내가 결혼 하기로 했다고 말을 한 타이밍에 이런 말을 하는 걸까 라는 생각보다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만나고 있는 사람 있었어 너한테 빨리 말해야지 말해야지 하면서 차마 말할 용기가 없어서 말 못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엄마도 프로포즈를 받아버려서 말이야 언제부터 만난 거였어? 그래서 그 프로포즈는 승낙한 거야? 만난 지 1년 넘었고 프로포즈는 지금 승낙한 상태라 이제 너한테 말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거든 제가 고등학교쯤 됐을 때 엄마가 빨리 남자친구를 만나서 새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처음 했었습니다 저라는 딸이 하나 있다는 흠 빼고는 직업도 좋고 능력도 좋고 젊었기 때문에 꼭 새출발을 하길 바라고 바랬었죠 하지만 엄마는 오랜 시간 동안 저에게 단 한 번도 남자친구를 보여준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만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려주지 않았었죠 그랬던 엄마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남자친구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게 결혼 결혼 이라니 제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아무리 나한테 말을 하기 힘들었어도 그렇지 미리 말은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야 미안해 엄마가 니 아빠가 아닌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말하면 유라 니가 많이 놀랄까봐 걱정돼서 말 못했어 니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엄마 내 나이가 몇인데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워해 나 초등학생 아니고 어엿한 성인이야 그리고 나는 항상 엄마가 남자친구 만나서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어 제 말에 엄마는 깜짝 놀라 하며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니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아무리 지금 니가 성인이라고 해도 엄마가 아빠가 아닌 다른 사람이랑 재혼하는 걸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 아니야 엄마 엄마는 몰랐겠지만 나는 늘 엄마가 새출발하길 바랬어 근데 지금 엄마가 결혼까지 결심한 거 보면은 만나고 만나고 있는 분 좋으신 분 인가봐 다행이다 제 말에 엄마는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엄마가 만나고 있는 아저씨를 저에게 소개해 주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저는 속전속결로 엄마가 만나고 있는 아저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 상상과 달리 엄마가 만나고 있는 아저씨는 아빠와 다르게 큰 키에 우람한 몸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처음 만남 자리에서 제가 쭈뼛쭈뼛 하고 있자 아저씨가 먼저 손을 내밀어 저에게 악수를 청했어요 유라씨 만나서 반가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유라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오기 쉽지 않았을 텐데 선뜻 나와줘서 고마워요 매너가 몸에 뱀듯한 아저씨의 행동에 저는 안고 왔던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제 표정이 편안해지는 걸 확인한 엄마가 신이 난 듯 말하기 시작했어요 엄마랑 아저씨 어떻게 만났는지 궁금하지 않아 어떻게 만나게 된 건데 엄마랑 같이 일하는 현석이 아저씨 알지 여기 이 아저씨가 그 현석이 아저씨 초등학교 동창인데 현석이 아저씨가 자기 친구 중에 자수 성가하고 바른 친구 하나 있다면서 나한테 소개해줘서 만나게 된 거야 아저씨가 자수 성가 했다는 엄마의 말에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무슨 일 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저씨가 입고 온 차림새를 보면 꽤나 비싸 보이는 옷들로만 입고 있어서 돈을 좀 적지 않게 버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자수 성가라고 말할 정도면 얼마나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내심 기대가 되었습니다 제 질문에 아저씨는 쑥스럽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따로 없고 논현동에 있는 제 건물 하나를 관리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는 회사도 운영했었는데 이제는 좀 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는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지금은 쉬면서 건물에서 나온 세 밖고 지내고 있기는 한데 제대로 된 직업이 없어서 유라 양한테 점수 까이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저는 건물주만큼 좋은 직업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강남 한복판에 있는 논현동 건물주라니 저는 아저씨의 직업이 매우 만족스러웠고 논현동에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듣자마자 아저씨에게 엄마를 시집 보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이 건물주만큼 좋은 직업이 어딨어요 그 정도면 안심하고 우리 엄마 아저씨한테 시집 보내도 될 것 같아요 제 말에 엄마와 아저씨는 눈빛을 교환하더니 엄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유라야 엄마가 어제 했던 말은 그냥 잊어버려 우리 둘 결혼하기로 했던 건 조금 미루기로 했어 그게 무슨 소리야 왜 갑자기 결혼을 미룬다는 거야 무슨 일 있어 그게 아니라 너 승준이랑 결혼하기로 했다면서 너 먼저 결혼식 올리고 나누해 엄마 결혼식 올려도 상관없으니까 너 먼저 해 남자친구랑 결혼을 약속했다는 제 말에 엄마는 아저씨와 하루 동안 많은 고민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엄마의 말에 손사래를 치며 말했어요 아니야 오빠랑 나 사이에 나온 결혼 이야기는 확정돼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저것 결정하려면 한참이나 남았으니까 나랑 나랑 오빠는 신경쓰지 말고 엄마랑 아저씨 먼저 결혼식 올려 이 나이 먹고 결혼식 올리는 것도 주책으로 보일 수 있는데 딸 결혼 못하게 하고 엄마가 먼저 결혼하는 게 보기에도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래 엄마의 말에 저는 아저씨를 처음 본 후부터 묻고 싶었던 말을 꺼낼까 말까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혹시 아저씨도 재혼이신가요? 아저씨도 저 같은 자식도 있으세요? 저의 물음에 엄마가 황급히 먼저 대답했습니다 아저씨는 초혼이야 당연히 자식도 없고 아저씨도 엄마처럼 재혼이면 그냥 혼인신고만 하고 둘이 살면 되는데 아저씨가 초혼이다 보니까 결혼식 이야기까지 나온 거야 엄마는 부끄럽다는 듯 얼굴을 붉히며 말을 했습니다 늘 저에게 장군 같은 모습만 보여주던 엄마가 처음으로 소녀같은 모습을 보이자 저는 결혼만큼은 꼭 엄마에게 먼저 양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저씨가 초혼이시면 무조건 결혼식 올려야겠네 이렇게 말하긴 좀 그렇지만 오빠랑 나는 아직 젊고 시간도 많잖아 그러니까 두 분 먼저 결혼식 올리는 게 맞는 것 같아 승준이가 이 사실을 알면 엄마 흉 보지 않을까 오빠가 엄마 흉을 왜 봐 오빠도 가끔씩 나한테 엄마 지금이라도 좋은 사람 만나서 새 출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었어 이 사실 알게 되면 오빠는 진심으로 엄마 축하해 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 분 하시려던 결혼 잘 준비하세요 저는 이 결혼 완전 대찬성입니다 저의 결혼 허락에 엄마는 결국 눈물을 흘리셨고 아저씨는 눈물을 흘리는 엄마를 자신의 품에 꼭 안으며 따뜻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당신 나한테 딸 자랑을 그렇게 하더니 정말로 딸 하나는 잘 돋네요 살면서 한 번도 누구 집 자식 보고 부러워한 적 없는데 당신 딸 보니 처음으로 부러워졌어요 제가 그동안 괜한 걱정을 했나 봐요 우리 유라가 엄마가 연애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했는데 이렇게 흔쾌히 결혼까지 허락해 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게요 우리가 괜한 걱정을 했네요 딸이 엄마의 새 출발을 누구보다 축하해 주니 우리 정말 잘 살아야겠어요 늘 강인해 보이기만 했던 엄마가 누군가의 품에 기대어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죄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빠 없이 사는 동안 분명 힘든 일도 있었을 텐데 엄마는 기댈 사람도 없이 꾸꾸치 버텨 왔다고 생각하니 늘 내 생각만 하고 살았던 제가 죄송스러워졌어요 저도 한 번쯤 엄마의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에요 결국 저는 저와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에게 이 사정을 다 말하고 우리 결혼을 미루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오빠만 괜찮다면 우리 결혼을 엄마 결혼 뒤로 미뤄도 될까 정말 미안해 오빠 미안할게 뭐 있어 유라야 너도 몰랐고 나도 몰라서 우리가 결혼 약속을 한 거잖아 그리고 정말 축하할 일이다 어머님 그동안 혼자서 너 키우면서 사시느라 많이 힘드셨을 텐데 드디어 좋은 짝을 만난 거잖아 응 아저씨 만나보니까 정말 좋으신 분이더라 매너가 몸에 배어있고 직업도 노년동 건물주래 돈도 많고 잘 살아서 그런지 차도 벤츠 타고 다니더라 어머님이 능력도 있으시고 보는 눈이 높으시니까 좋은 사람 만났나 봐 그리고 네 말대로 우리는 아직 젊으니까 결혼 1년 정도 미룬다고 해서 문제 될 거 없으니 우리는 두 분 결혼을 축하해 드린 후에 결혼 올리던가 하자 배려심 깊은 남자친구 덕분에 저희 결혼은 엄마의 결혼식 이후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엄마에게 이 사실을 전하자 엄마와 아저씨는 저와 남자친구에게 감동받았다며 저희가 결혼할 때 꼭 큰 선물을 하나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아저씨가 이야기 듣더니 너무 고맙고 감동이라고 너희 결혼할 때 큰 거 하나 해주겠다고 전하래 큰 거? 뭐 얼마나 큰 거 해주시려고 그러신대?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바라고 결혼식 양보한 거 아니니까 안 해주셔도 된다고 전해줘 앞으로 우리 엄마 남은 인생 동안 엄마 속 안 썩이고 엄마한테 잘 해주면 그게 나한테 큰 선물이야 엄마의 결혼이 확정되고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엄마와 저는 평생 이렇게 행복한 적은 없다며 매일같이 행복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드디어 엄마의 결혼식 한 달을 앞두고 저는 청첩장을 남자친구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오빠 이거 우리 엄마 청첩장이야 오빠한테도 줘야 될 것 같아서 하나 가져왔어 고마워 근데 결혼식 날 우리 엄마도 모셔가도 되지? 엄마도 가서 축하해주고 싶다고 그러시더라 당연하지 어머님이 와주시면 나야 정말 감사하지 꼭 오셔서 축하해달라고 말씀 전해줘 저의 말이 끝나자 남자친구는 제가 전해준 엄마의 청첩장을 조심스레 열어보았습니다 남자친구는 청첩장 디자인이 예쁘다며 우리도 이렇게 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청첩장을 읽어보던 남자친구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사라지고 급격하게 어두워져 가는 걸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빠 오빠 왜 그래? 청첩장에 무슨 문제라도 있어? 아 아니야 근데 어머님이랑 결혼하시는 분 성함이 최익도 맞아? 응 맞아 왜? 아는 사람이야? 아니 이름이 독특해서 그치? 이름이 좀 독특한 편이기는 하지 아저씨 이름은 좀 구수해 보여도 실제로 보면 완전 세련돼 보여 돈이 많아서 그런가? 제 말에 남자친구는 심각한 표정을 거두지 않고 물었습니다 그분 자수성가 하셔서 지금 논현동에 건물 한 채 가지고 있다고 했던가? 응 아저씨 초등학교 동창이 엄마랑 같이 일하시는 분인데 어릴 때 공부는 잘했는데 못살았던 놈이 자수성가 해서 어느 날 떡하니 나타났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놈이면 우리 엄마한테 소개해줘도 되겠구나 싶어서 엄마한테 소개해준 거래 근데 건물이 논현동에 있다고는 했는데 하나인지 두개인지 몇개인지는 나도 잘 몰라 그렇구나 어쨌든 청첩장 줘서 고마워 엄마한테도 전달할게 그렇게 남자친구와의 대화가 마무리되었지만 찝찝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이상 남자친구에게 물어보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로 했습니다 대망의 엄마 결혼식 날 아침 일찍 엄마랑 샵에서 헤어와 메이크업을 받고 결혼식으로 향했습니다 결혼식에 도착하자 먼저 도착해 있던 아저씨가 잔뜩 긴장된 모습으로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안 그래도 예쁜 사람이 이렇게 작정하고 꾸미고 오니 빛이 나서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겠네요 오늘만큼은 우리 신부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울 거예요 아저씨의 주책스러운 말에 엄마는 부끄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애 앞에서 주책스럽게 왜 그래요 익도씨도 오늘 너무 멋있네요 제가 신랑 하나는 참 잘 구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 유라양 앞에서 이런 알콩달콩한 모습 계속 보여주게 될 텐데 뭘 그렇게 부끄러워해요 유라양 아저씨 이렇게 주책스러워도 이해해 줄 거죠 아저씨의 능청스러운 말에 저는 냉큼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제 눈에는 주책처럼 안 보이고 우리 엄마 예뻐해 주는 걸로만 보여서 저는 정말 좋아요 앞으로도 우리 엄마 많이 예뻐해 주고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두 분 결혼 정말 축하드려요 엄마는 눈물을 흘릴랑 말랑 하며 저를 바라보았지만 저는 엄마에게 울지 말라고 냉정하게 말을 한 뒤 엄마를 신부 대기실로 모셔다 주었습니다 엄마가 신부 대기실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자 이상한 감정이 들어 저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 했지만 1층에 도착했다는 남자친구의 연락을 받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니 양복을 차려입은 남자친구와 단정한 옷차림에 남자친구 엄마가 서 계셨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발견하고 한걸음에 달려가 남자친구 엄마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아침 일찍부터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고생은 무슨 사돈 되실뿐 경사에 내가 빠지면 되겠어 그리고 오늘 우리 유라 정말 예쁘네 남자친구 엄마의 다정스러운 말에 저의 긴장이 녹는 듯 했지만 옆에 서있던 남자친구를 보고 다시 걱정스러운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그 이유는 남자친구가 식은땀을 삐질 흘리며 경지된 모습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서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 모습을 보고 걱정이 된 제가 물었습니다 오빠 오늘 몸 안좋아 왜 이렇게 식은땀을 흘리고 있어 어 아니야 나 괜찮아 오늘 날씨가 조금 더워서 그런지 땀이 나네 가을 바람이 시원하게 부는 날씨에 덥다고 말하는 남자친구가 많이 이상했지만 남자친구 엄마가 저에게 말을 거시는 바람에 남자친구에게 더 이상 아무 말도 묻지 못했습니다 유라야 결혼식장이 3층에 있니? 네 3층에 있어요 저랑 엘리베이터 타고 같이 올라가서 엄마한테 인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 그래 결혼식이 11시 부터라고 했지 아직 50분 정도 남은 거네 숨준아 늦기 전에 어서 올라가자 비장한 듯한 말투로 남자친구를 잡아 이끄는 남자친구 엄마의 모습을 보고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무슨 일을 벌일 것 같은 사람들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죠 뭔지 모를 불안감에 제가 초조해하며 남자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아직 시간 시간 많이 남았는데 어머님 식사 안하고 오셨으면 밑에 카페에서 간단하게 뭐라도 사먹고 올래 오빠 괜찮아 엄마랑 나랑 확인 해야 될 게 있어서 저는 남자친구에게 뭘 확인하려는 거냐는 질문은 차마 하지 못했습니다 왠지 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엘리베이터가 3층에 도착을 하자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엄마는 저를 지나쳐 결혼식장 로비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제가 그 두 사람을 뒤쫓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가던 걸음을 멈추고 학객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 아저씨를 우두커니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제가 남자친구에게 아저씨를 소개해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입을 떼려는 순간 남자친구는 순식간에 아저씨에게 달려들더니 아저씨의 멱살을 잡고 소리쳤습니다 이 사기꾼 새끼 당신 아직도 혼자 사는 여자들한테 사기치면서 살고 있어? 네가 그때 죄값을 덜 받은 모양이구나 남자친구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아소라장이 되었고 저는 남자친구에게 달려들며 말했습니다 오빠 이게 무슨 짓이야? 이 손 놓지 못해? 남이 결혼식장에서 이게 무슨 짓이야? 오빠 우리 엄마 결혼식 망칠 일 있어? 남자친구는 자신의 손을 잡고 놓으라고 소리치고 있는 저를 살짝 밀치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아저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 이 새끼가 누군지 알아? 이 새끼 사기꾼 새끼야 남편 잃은 여자들 뒤통수 치면서 사는 사기꾼 새끼라고 남자친구의 목소리가 결혼식 로비 전체에 퍼져나갔고 남자친구의 말을 들은 하객들은 하나같이 놀라 탄식의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제가 남자친구의 말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 남자친구 엄마가 나타나더니 아저씨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나 기억하죠? 10년도 더 전에 나랑 결혼해서 3개월 정도 같이 살았잖아요 저 저는 그쪽 모릅니다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네요 남자친구 엄마의 말에 아저씨는 모르는 사람이라며 잡아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더 흥분을 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19살 때 당신 우리 엄마랑 같이 산다고 우리 집 들어와서 3개월 살았던 게 기억이 안나? 그때 당신 사업하는 거 망할 것 같다고 돈 필요하다고 우리 엄마한테 5억 받고 도망간 거 나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당신은 그걸 그새 까먹었다고? 저는 당신들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누구신데 남이 결혼식에 와서 이렇게 행패를 부립니까? 경찰을 불러야지 돌아가시겠어요? 좋은 말 할 때 돌아가세요 저는 제발 남자친구가 착각을 해서 이런 일을 벌인 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마음속으로 수천 번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뒤이어 나오는 남자친구의 말에 끝까지 반박하던 아저씨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제가 누구냐고요? 당신이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 딸의 남자친구입니다 유라 예비신랑이라고요? 유라? 유라양 예비신랑이라고? 네가? 남자친구의 말에 아저씨는 덜덜 떨며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저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유라 양 이게 무슨 일인지는 제가 결혼식 끝나고 설명해 줄 테니까 일단 이 친구 좀 진정시켜 줘요 엄마가 알면 속상해 할 테니까 일단 지금은 무사히 결혼식 마칠 수 있도록 유라 양이 좀 도와줘요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옆에 있던 남자친구 엄마는 전화를 꺼내들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들 얼른 삼청으로 올라오세요 오늘 여기서 결혼식 올리는 최익도가 그 사기꾼 최익도가 맞네요 얼굴도 확실하게 확인했으니까 얼른 다들 올라와요 시모가 전화를 끊자 아저씨는 시모에게 적반하장의 말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도대체 무슨 짓을 벌리고 있는 거야 그때 내가 미안하다고 사과도 하고 그 일로 교도소까지 다녀왔으면 된 거 아니야 나는 내가 당신한테 잘못한 건 충분히 벌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제 와서 이러는 거야 충분히 벌을 받았다고요 나 포함해서 열 명도 더 되는 여자들한테 사기 쳐서 수십억 뜯어가서 겨우 2년 살다 나왔는데 정말로 충분히 죄값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저씨와 남자친구 엄마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들이 쏟아져 나오자 저는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몸을 휘청이고 말았습니다 남자친구가 가까스로 쓰러져가는 저를 부축해준 덕분에 저는 넘어지지 않고 겨우 서 있을 수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대기실에 있는 엄마한테 가서 이 사실을 알려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남자친구 엄마한테서 전화를 받은 사람들이 엘리베이터에서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다들 중년의 여성들로 열 명 가까이 돼 보이는 분들이 로비 가운데에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아저씨를 발견하자마자 아저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한 명은 아저씨의 머리를 잡고 한 명은 아저씨의 손을 깨물고 한 명은 아저씨를 발로 마구 차고 결혼식은 완전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에게 엄마를 데리고 먼저 가겠다고 알아서 정리 좀 해달라고 한 뒤 신부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있던 엄마는 저를 보고는 의아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결혼식 시작할 때가 다 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신부 대기실로 안 오는 거니? 다들 나 여기에 있는 거 모르는 거야? 아니면 오늘 하객이 적게 온 거야? 엄마, 내가 나중에 설명할 테니까 일단 여기서 먼저 나가자 나가자니? 그게 무슨 소리니? 어딜 가자는 거야? 설명할 시간 없고 내가 이따가 설명해 줄 테니까 여기서 나가자 오늘 결혼식 올리기는 힘들 것 같아, 엄마 저는 신부 대기실에 서 있는 도우미 직원에게 뒷문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달라고 부른 뒤 엄마의 손을 잡고 결혼식장에서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웨딩 드레스를 입은 채로 제 차에 올라탄 엄마는 무슨 일이 생긴 것을 직감했는지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집으로 도착한 제가 엄마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하자 엄마는 입고 있던 드레스를 벗어던지며 한탄하듯 말했습니다 내 팔자에 결혼은 무슨 결혼이야? 네 아빠 그렇게 허망하게 세상 떠났을 때 깨달았어야 했어 나는 평생 혼자 살아야 되는 팔자라는 걸 저보다 한참 인생을 더 산 엄마에게 제가 어떤 말로 위로해줘야 될지 몰라서 저는 그냥 말없이 엄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남자친구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는 저희 엄마를 보자마자 엄마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저 때문에 어머님이 큰 상처를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좋은 날 이런 일을 겪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남자친구가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자 엄마는 웃으며 아무렇지 않은 척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아니야 승준이 니가 왜 미안하니 내가 오히려 너한테 고마워해야 되는데 그리고 탕천은 니가 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준 거니까 너는 그런 생각 하지 않아도 돼 승준이 너희 어머님은 괜찮으시니? 네 저희 엄마는 괜찮으세요 엄마도 어머님한테 죄송하다고 꼭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거든 어머니한테 나는 괜찮다고 오히려 사기꾼한테 속아 넘어갈 뻔한 거 구해주셔서 고맙다고 전해줘 알겠지? 그제서야 저는 남자친구에게 궁금했던 것들을 물었습니다 오빠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설마 그 아저씨가 사기꾼인 거 진작에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으면서 나한테 말 안 한 거야? 니가 나한테 청첩장 줬던 날 기억나? 그때 청첩장에 적혀있는 그 사람 이름 세 글자 보고 흔한 이름이 아니니까 설마 설마 했었어 근데 그 사람 사기 수법이 남편 없이 혼자 애 키우는 여자들 상대로 사기 치는 거다 보니까 확신을 하게 됐지 그럼 진작에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나한테 말을 해줬으면 결혼식을 물거나 했을 거 아니야 동명 이인일 수도 있고 내가 섣불리 나서는 것보다 확실하게 확인한 후에 말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랬어 미리 말하지 못한 건 내가 미안해 솔직히 알고도 미리 말하지 않았던 남자친구가 많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그 사기꾼에게서 엄마가 벗어날 수 있었다고 생각하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죠 어머님이 전화해서 불렀던 그분들이 다 피해자인 거야? 응 다들 남편 잃고 혼자 애 키우면서 사시는 분들이셔 우리 엄마랑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인데 그 인간이 그런 여자들한테만 접근해서 사기를 치고 다녔던 거야 알고 보니 그 아저씨는 남편과 사별을 했거나 남편과 이혼을 해서 혼자 애를 키우며 사는 여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외로운 마음을 건드려 환심을 산 후 사기를 쳤던 것이었어요 남자친구 엄마에게도 남자친구가 19살 때 의도적으로 접근해 남자친구 집으로 들어와 살았고 혼인신고를 올리자고 해도 차일필 미루던 그 사람은 친구에게 보증 서준 것 때문에 사업장이 넘어가게 생겼다며 남자친구 엄마에게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었다고 해요 혼자 아들을 키우며 곱창을 팔아 살던 남자친구 엄마는 그 아저씨만 믿고 모아뒀던 5억이란 돈을 아저씨에게 넘겨줬다고 해요 근데 그 돈을 받은 아저씨는 돈 받은 그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뒤늦게 알고 경찰서에 신고했더니 남자친구 엄마 같은 피해자들이 수두룩했고 결국 경찰에 잡힌 그 아저씨는 2년이라는 짧은 형을 살고 나왔다고 해요 그 당시 아저씨가 운영하던 사업장은 유령회사였고 그 아저씨는 출소 후 또 흔적도 없이 사라져 찾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건넨 엄마의 청첩장으로 인해 그 아저씨의 행적을 찾을 수 있게 된 거라고 했습니다 남자친구한테 들어보니 결혼식 날 아저씨는 하객들이 다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고 피해자들에게 사기친 돈을 이자까지 포함해서 돌려주겠다는 각서를 작성했다고 해요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모든 걸 알게 된 저희 엄마는 남자친구에게 자기를 살려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승준이 네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니 그동안 나 잘난 맛에 혼자 똑똑한 척하며 살았는데 그 인간이 그런 인간인 줄도 모르고 속아 넘어가다니 정말 유라랑 승준이 얼굴 보기 부끄러워 아니에요 사람이 작정하고 속이는 건데 그게 누구라도 속아 넘어갔을 거예요 저희 엄마도 아버지 없이 혼자 저 키우시면서 산전수전 다 겪으셔서 단단하신 분이셨는데 그분한테 속아 넘어간 거 보면 그냥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 거예요 승준이 네가 나한텐 복덩이야 복덩이 정말 고마워 그날 이후 엄마는 남자친구에게 복덩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남자친구 엄마도 마찬가지로 저를 복덩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고요 제 덕분에 그때 그 아저씨한테 뜯겼던 5억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이었죠 비록 엄마는 큰 아픔을 겪기는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남자친구도 저도 그리고 엄마도 남자친구 엄마도 모두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그 사기꾼 아저씨만 빼고요 혼자 사는 여자들에게서 사기쳐서 얻어낸 돈으로 노년동 건물을 샀던 그 아저씨는 소유하고 있던 노년동 건물을 팔아 피해자들에게 뜯었던 돈들을 다 돌려주었다고 해요 그리고 지인들 다 보는 결혼식장에서 그런 일을 겪은 덕분에 그 아저씨는 주변인들에게도 빈털터리 사기꾼으로 낙인 찍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엄마에게 그 아저씨를 소개해줬던 그 아저씨 동창은 엄마에게 그놈이 그런 놈일 줄 몰랐다며 죽을 죄를 지었다고 사죄를 했고 그 사기꾼 아저씨는 저희 엄마를 찾아와 엄마는 진짜 사랑이었다며 자신의 더러운 과거를 용서하고 자기를 한 번만 받아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당연히 그 아저씨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저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했지만 저는 엄마의 심정을 감히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정말 괜찮아? 괜찮냐는 저의 물음에 엄마가 처음으로 솔직한 심정을 말해주었습니다 당연히 안 괜찮지 사실 엄마 마음이 정말 많이 아파 너희 아빠 그렇게 보내고 내가 처음으로 마음 준 남자였는데 그랬던 남자가 사기꾼이었다니 모든 게 절망적이야 안 괜찮다는 엄마의 말에 저는 뭐라고 위로를 해줘야 될지 몰라 망설이자 엄마는 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늘 그렇듯이 시간이 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고 엄마는 믿고 있어 아빠 죽었을 때도 그랬어 처음엔 너무 힘들었는데 시간 지나면서 다 괜찮아 지더라 특히 너 건강하게 잘 크는 모습이 엄마한테는 너무 큰 위로였어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 너 승준이랑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사는 모습 보면 엄마 지금 이 상처 금방 나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너 승준이랑 잘 살아야 돼 알겠지? 그 이후 저는 장난스레 엄마에게 남자친구 생기면 무조건 나한테 허락부터 받으라고 했지만 엄마는 학을 떼며 앞으로 남은 본인 인생에 남자는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로부터 꽤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 엄마는 여전히 혼자서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행히 엄마는 저희 시어머님이랑 아주 절친한 친구가 돼서 두 분이서 같이 놀러도 다니시고 그런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엄마에게 남자를 한번 만나보라고 강요할 생각이 없어요 다른 남자에게 저희 엄마를 맡기느니 그냥 제가 더 잘 하려고 해요 지금 제 사연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일 거라고 믿어요 딸인 제가 더 잘하는 게 백번 낫겠죠? 지금 제 사연을 들어주시는 여러분 혼자서도 잘 살고 있는 저희 엄마에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 엄마께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저와 저희 엄마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행복이 찾아가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썰맘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3대 독자 출산 후 병원 자욕실 서들은 시모와 여의사의 충격 대화 뒤쫓아 그 얼굴을 보고만 순간 통곡하며 오열하였습니다 라는 내용의 사연입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에서 카페를 운영하며 딸과 아들을 키우고 있는 싱글맘입니다 저는 살면서 제 팔자가 기구하다거나 하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워낙 평범하게 살아오기도 했지만 살면서 이렇다 할 불행이라는 게 특별히 없었거든요 가족 중에 일찍 돌아가신 분이 계신 것도 아니었고 갑자기 가세가 길거나 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저 무난하고 평범하게 어찌 보면 참 행복하게 살아왔지요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어디까지나 결혼하기 전까지만의 일입니다 결혼을 기점으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이지요 결혼하기 전의 삶이 평범 그 자체였다면 결혼 후의 삶은 우여곡절이 끊이지 않는 굴곡진 삶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결혼하고 나서 제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께 이야기해드리고자 합니다 결혼하기 전 20대의 저는 참 밝았습니다 대학교에 다니며 취업을 준비할 때도 저는 왠지 다 잘 될 거라는 막연한 믿음 같은 게 있었거든요 영어 성적을 받느라 새벽같이 학원에 가면서도 잘 될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 견딜만 했고 계속해서 입사지원에 탈락해도 머지않아 곧 좋은 직장에 갈 거라고 생각하니 그렇게 어렵지 않았지요 저는 긍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결과를 불러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매사 긍정적으로 생각하니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 무난히 취직도 하게 되더라고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까지 하게 되자 마치 한 계단을 오르고 곧이어 다음 계단을 오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결혼이 필수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연애를 안 해본 것도 아니고 한 사람과 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게 솔직히 좀 자신이 없더라고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아이를 낳고 기른다는 생각 자체를 해보질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찾아오는 기회를 마다할 생각은 아니었죠 그냥 한마디로 되면 하고 안되면 말고 제게 있어 결혼은 딱 그 정도의 의미였네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그런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셨어요 형제가 저 하나뿐이라 오로지 저만 바라보신 분들인데 하나 있는 딸이 결혼해 시큰둥하니 마음이 좋지는 않으셨겠지요 그래도 당시엔 아직 서른 살도 되지 않았던 때라 심하게 압박하지는 않으셨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회사에 출근해서 파김치가 된 상태로 집으로 돌아가려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평소 친하게 지내던 선배 하나가 저를 붙잡더니 남자 소개받을 생각 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나마 컨디션이라도 좀 좋을 때 들었으면 고민이라도 해봤을 텐데 그날은 하도 피곤해서 두 번 듣지 않고 그냥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조차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그날 제게 남자를 소개해 주겠다던 선배가 또 저를 붙잡더라고요 영미씨 그러지 말고 한 번 만나봐 이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야 네? 누굴 만나보란 말씀이세요? 영미씨 기억 안 나? 내가 며칠 전에 남자 소개시켜주겠다고 했었잖아 아, 그랬던가요? 그랬던가요? 그날은 제가 너무 힘들어서 솔직히 선배가 무슨 얘기를 했었는지 기억도 잘 안 나요 아, 그래서 그렇게 거절했던 거였어? 그럼 잘 됐네 이번 기회에 한 번 만나서 잘해봐 나도 어지간하면 영미씨가 거절했을 때 그냥 그러고 말려고 했는데 그쪽이 영미씨에 대해서 관심이 많더라고 네? 아직 서로 얼굴도 한 번 안 본 사이인데 관심이라뇨? 사진이야 먼저 보여줬지 나이며 학교며 묻길래 그런 건 그냥 내가 얘기해줬고 그랬더니 엄청 관심해 보이더라고 이번에도 그 사람이 꼭 좀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해서 얘기한 거야 아, 근데 왜 저한테는 그런 거 안 알려주세요? 그거야 영미씨가 영 관심이 없어 보여서 그랬지 왜? 관심이 좀 생겨? 사진이랑 그런 거 좀 알려줄까? 네, 뭐 만나기만 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니까요 혹시 선배 나중에 그 사람 만나라고 막 부담 주고 그러실 건 아니죠? 안 그래 내가 뭐하러 영미씨한테 그런 부담을 주겠어? 그냥 한 번 만나기만 하면 되니까 너무 부담 갖지 않아도 돼 네, 그렇다면 좋아요 한 번 만나볼게요 그렇게 저는 느닷없이 소개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나기 전에 사진을 먼저 받아 봤는데 꽤 근사하게 생긴 사람이더라고요 어른들은 얼굴 뜯어먹고 사는 거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이왕이면 잘생긴 게 좋잖아요 그래서인지 만나기 전부터 조금 기대가 되기는 했지요 그런데 막상 만나보니 생긴 것보다 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워낙 막무가내로 만나자고 해서 좀 불편하셨죠 사실 처음엔 좀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저는 괜찮으니까 너무 그렇게 마음 쓰지 않으셔도 돼요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영미씨를 너무 만나고 싶었거든요 저도 선배한테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절 만나고 싶으셨어요? 저희가 전에 어디서 만난 적이 있었나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뭐랄까 느낌이 좋았어요 이 사람이라면 뭔가 잘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요 네? 그게 무슨 느낌이에요? 아 저도 그냥 그렇게 표현한 것 뿐이지 딱 어떤 느낌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그보다 식사는 아직 안 하셨죠? 제가 괜찮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알고 있거든요 여기서 멀지 않은데 파스타 괜찮으세요? 네 좋아요 분명 처음 만나는 사이였는데도 그 사람은 정말 스스럼 없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도 그런 그가 싫지 않았고요 무엇보다 모든 걸 전부 준비해왔다는 게 좋았어요 왜 막상 좋아하는 사람이랑 있어도 밥은 뭘 먹을지 그 다음엔 또 뭘 해야 할지 고민하는 일이 많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은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이미 식사할 곳도 다음에 할 일도 모두 알아보고 온 거지요 그렇다고 무작정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우기는 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싫다거나 불편하다고 하면 금방 다른 곳을 알아봤지요 그런 모습 하나하나가 이 사람은 내가 정말로 마음에 드나보다 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서로의 첫인상이 그렇게 좋았으니 이후로도 저희는 자연스럽게 만남을 이어갔어요 저는 아직 20대 후반이었지만 남자친구는 30대 초반이라 아무래도 결혼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네요 하지만 저는 저희 부모님이나 남자친구가 결혼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난감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싫은 건 아니었어요 만약 누군가와 결혼해야 한다면 주저없이 남자친구 아니면 남자친구 같은 사람과 하겠다고 대답할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서로 좋아하고 양가 부모님들도 모두 찬성하는 데다 저나 남자친구 모두 경제적 능력도 있는 상태였으니 언제 결혼해도 이상하지 않은 커플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끝내 결혼을 결심할 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친구가 무려 3대 독자였기 때문이에요 차라리 남자아이를 선호하는 시부모님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사실 그것도 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그나마 그 정도만 됐어도 결혼은 훨씬 더 진지하게 고민했을 거예요 하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무려 3대 독자라니 평소 운동도 열심히 하고 술 담배 같은 건 전혀 하질 않으니 제 건강이야 좋았지요 오히려 같은 연령대의 직장인 중에서는 꽤 좋은 편에 속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임신이라는 건 또 모르는 거잖아요 자손이 많은 집안에서야 생겨도 그만 안 생겨도 그만이겠지만 3대 독자 집안에 들어갔다가 무슨 사고라도 당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면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게다가 3대 독자 집안에서 4대째가 딸인 걸 그냥 보고만 있을 리는 없잖아요 분명 남자친구의 부모님께서는 아들을 원하실 텐데 그 스트레스는 또 어떻게 견뎌야 할지 물론 결혼도 하기 전에 김치국부터 너무 들이킨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혼 같은 건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의 선택이 무척이나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남자친구는 정말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며 날이면 날마다 청혼 비슷한 거랬지만 저는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섣불리 지옥으로 뛰어들고 싶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의 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셔서 말씀하시더군요 얘야 우리 민수가 3대 독자이긴 하다만 그렇다고 너한테까지 부담 줄 생각은 없다 어머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어떻게 부담이 안 될 수가 있겠어요 결혼하면 아이도 낳긴 나의 생각이에요 하지만 그게 딸일지 아들일지는 요즘 세상에 딸이면 어떻고 아들이면 어떠니 나는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쓴다 민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너는 그냥 몸만 오면 돼 네 좀 더 고민해보고 말씀드릴게요 말씀하시는 것만 들었을 땐 진심이신 것 같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진심이 나중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선뜻 결혼하겠다고 할 수는 없었지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과도 이 문제에 관해 진지하게 상의했는데 의외로 부모님께서는 크게 받아들이시지 않으시더군요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런 거 아니겠냐며 너는 아들 못 낳을까 봐 걱정하지만 반대로 아들이 나오면 오히려 대접받으면서 살 수 있는 거 아니겠냐고 한쪽 면만 보지 말고 다른 쪽도 보라고 하셨어요 듣고 보니 그것도 맞는 말 같았네요 그래서 저는 결국 남자친구의 청혼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양가 부모님께서 모두 적극 찬성하는 결혼이라 결혼식까지는 일사천리였어요 남편은 혹시나 제게 무리가 될까 봐 집도 일부러 저희 회사에서 더 가까운 곳으로 구했지요 결혼 전에는 정말 오만 가지 걱정이 많았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 언제 그랬냐는 듯 매일매일이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복은 고작 반년을 못 가고 깨어졌지요 분명 결혼 전에는 아이 문제로 부담주지 않겠다고 하셨던 시어머니가 언제부턴가 슬슬 아이의 길을 꺼내기 시작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아직 소식 없니? 저희 결혼한 지 이제 반년 됐잖아요 1년 정도는 저희끼리 신혼을 즐기려고요 뭐 신혼을 즐기는 것도 좋다만 아이도 떼놓치면 점점 힘들어진다 하루라도 젊을 때 낫는 게 나아 어머님 결혼 전에는 아이 문제로 부담주지 않기로 하셨잖아요 그래 그랬지 하지만 벌써 반년이나 지났잖아 벌써 반년이라뇨 고작 반년이에요 게다가 저 이제 고작 스물여덟 살이에요 내 눈에 나와도 늦지 않다구요 뭐? 너 설마 정말 내년까지 미룰 생각이니? 아서라 아무리 젊어도 하루가 다르고 1년이 다른 법이다 지금 가진 아이랑 내년에 가는 아이랑 어떻게 같아? 그러지 말고 어차피 가질 거면 하루라도 빨리 가져라 다 널 생각해서 하는 소리야 그래도 처음에는 시댁에 갔을 때만 그런 말씀을 하시더니 금세 태도가 돌변해서 나중엔 전화로까지 압박을 주시더라구요 좋은 소리도 계속 들으면 질리는데 듣기 싫은 소리를 계속 말씀하시니 나중엔 정말 짜증이 났네요 거기다 그때까지는 뭐든 제 말에 맞춰줄 것 같던 남편까지도 은근히 아이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계속 아이 얘기 임신 얘기 꺼내시면 저도 못 참아요 이런 문제로 부담주지 않겠다고 약속하셔서 결혼한 건데 어떻게 반년 만에 손바닥 뒤집듯 약속을 뒤집을 수 있으세요? 만약 계속 아이 얘기하시면 저 이혼하겠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를 앉혀놓고 그렇게 통보해버리니 그제서야 두 사람도 입을 다물더군요 하지만 그런 상태가 그리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말만 안 한다 뿐이지 압박을 주는 건 마찬가지였거든요 길을 걷다가 아이 엄마가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가는 모습을 노골적으로 빤히 쳐다본다던가 친척 중에 아이라고는 전혀 없는데도 TV에 육아 프로그램을 틀어놓는 시기였지요 이건 그냥 대놓고 압박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아이를 안 낳을 생각으로 결혼한 건 아니었어요 결혼 자체는 꼭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아이 없이 결혼만 할 건 또 아니었거든요 이왕 결혼까지 했는데 아이도 키우고 저도 해야 할 건 다 하고 싶었으니까요 다만 아직 나이도 젊어 시간도 많고 무엇보다 신혼을 좀 더 즐기고 싶어서 밀었던 건데 고작 그 1년을 못 참고 압박을 주시니 정말 답답한 노릇이었습니다 그래도 뭐 어쩌나요 어차피 언젠가는 가질 아이였고 약속한 1년도 지나서 결국엔 임신을 하게 되었지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또 임신이 안 될까 봐 걱정했나 보더라고요 요즘 난임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정도로 심각하니까요 하지만 전 그냥 한 방에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특별한 노력을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아이를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피임을 안 한 것뿐인데 바로 아이가 들어서더라고요 제가 두 줄짜리 테스트기를 남편에게 보여주니 남편은 아파트가 떠나갈 듯 기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솔직히 그땐 좀 미안했네요 이렇게 기뻐할 것을 왜 그때까지 밀었나 싶었지요 그렇게 저는 10개월을 보내고 무사히 출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아이는 딸이었어요 물론 그 전에 아이 성별을 알 수는 있었지만 일부러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생각해 보니 그렇더라고요 만약 아이 성별을 미리 알았는데 딸이라면 남은 임신 기간 동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렇게 되면 저뿐만 아니라 아이에게도 좋지 않을 것 같아 남편이 확인하자고 조르는데도 절대 안 된다고 못을 박았던 거지요 그런데 딸이 태어나자 잔뜩 기대했던 시어머니와 남편의 실망이 대단했습니다 이건 뭐 딸은 사람 취급도 않는 건지 집안에 첫 아이가 태어났는데도 다들 그냥 시큰둥하더라고요 그게 제게는 정말 큰 상처였네요 저는 10달 동안 고생해서 낳은 아이고 제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스러운 딸인데 시어머니나 남편에게는 그저 대를 잇는 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여자의 일뿐이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힘들게 첫째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직 몸도 제대로 못 푼 상태인데 산후조리원에서 시어머니가 둘째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얘 한 번 나와봤으니 이제 잘할 수 있겠지? 딸도 좋다만 너도 알다시피 우리 민수가 삼대독자잖니 이왕 내 층걸음이니 다음번엔 아들 한 번 나 보자꾸나 어머니 저 아직 산후조리원도 못 나갔어요 벌써 둘째 얘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그것 좀 얘기하는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말도 못 꺼내 하여튼 지금은 몸조리 잘하고 나중에 또다시 얘기하자 짜증이 자꾸 치밀어 오르는 걸 정말 관심이 참았습니다 아이 낳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출산 때 정말 죽을 만큼 고통스럽잖아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또 아이를 가질 만큼 잊혀지긴 하지만 어쨌든 당분간은 아기 출산 뭐 이런 얘기는 듣고 싶지도 않을 만큼 힘든데 시어머니가 둘째 얘기를 꺼내시니 뭐 그냥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기운도 없고 괜히 신생아들도 잔뜩 있는 산후조리원에서 큰 소리 내고 싶지 않아서 제가 참고 말았네요 그렇게 간신히 몸조리를 한 후 집에 돌아오니 그때부터 시어머니와 남편의 집요한 작전이 시작되더군요 저는 아이 젖몰리랴 살림하랴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한약을 자꾸 사오더라고요 처음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몸에 좋은 거라며 먹으라니까 먹었는데 아무래도 좀 이상하더라고요 모유 수유 중이니 먹는 거 하나에도 조심해야 할 때인데 다른 것도 아니고 약이었으니까요 그래서 하루는 남편을 붙잡고 물어보았지요 자기야 이거 무슨 약이야 그냥 지나가는 말로 물어봤는데 이상하게 남편이 눈에 띌 정도로 당황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아무래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 어? 그냥 몸에 좋은 약이야 너 아이 낳고 몸 허하다며 그래서 어머니가 지어오신 거야 근데 이거 정말 먹어도 돼? 모유 수유하는데 이런 거 함부로 먹으면 안 되잖아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제대로 확인도 안 해보고 덜컥 지어온 거야? 한약이잖아 양약하곤 달라서 사람 몸에 잘 받으니까 아이한테도 문제는 없을 거야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모유 수유하는 산모가 먹어도 되는 건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덜컥 한약을 지어먹인 저희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문득 아들 낳는 약이 있다는 게 떠올랐어요 솔직하게 얘기해봐 솔직하게 얘기해봐 이거 무슨 안약이야? 혹시 아들 낳는 약이라거나 뭐 그런 거야? 어? 알고 있었어? 당신? 당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다른 사람도 아냐? 첫째도 우리 애야 우리 딸이라고 그런데 애한테 어떤 역량이 있는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무작정 이런 걸 지어와? 당신 정말 미쳤어? 너무 화내지 마 나도 오죽하면 이러겠니 나 3대 독자인가 너도 알잖아 아들 꼭 낳아야 한단 말이야 당신 결혼하기 전에 나한테 뭘 했어 그런 걸로 부담 안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잖아 근데 이게 뭐야? 자기 딸한테 무슨 역량이 있을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약을 먹여? 그게 부담 안 주는 거야? 내가 계속 이러면 이혼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했지 한 번만 더 이런 짓 해봐 나 정말 애들이고 그냥 집 나가버린다? 미안해 영미야 다신 안 그럴게 사실 처음엔 저도 좀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이 문제로 그렇게 난리를 치던 시어머니가 제 몸 생각해서 약까지 지어주셨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죄다 제가 아들을 낳게 하기 위한 술수였던 거라고 생각하니 정말 치가 떨릴 지경이었네요 게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딸은 엄마 젖을 통해서 그걸 다 먹었을 걸 생각하니 속이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날은 정말 너무 화가 나서 꼴도 보기 싫은 남편을 시댁으로 쫓아내버렸어요 그렇게 또 1년이 지났습니다 첫째는 다행히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게 자라서 간소하게나마 돌잔치까지 무사히 마쳤지요 어차피 시어머니나 남편 모두 아들에 미쳐있는 사람들인 걸 아는 상황이라 돌잔치를 간소하게 한 건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결혼하고 처음으로 시누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동생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외국에 나가있다고 통 얼굴은 못 봤거든요 안녕하세요 새언니 저 민수 오빠 동생 미정이에요 아 네 반가워요 그동안 해외에 계셨다고요? 네 공부도 좀 더 할 겸 다녀왔어요 그럼 이젠 아주 돌아오신 거예요? 네 땡땡병원 아시죠? 거기서 일하게 됐어요 땡땡병원이요? 저 거기서 우리 아이 낳았었는데 어머 그러셨어요? 제가 1년만 일찍 끼고 계시면 좋았을걸 아니에요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네 새언니 처음 보는 시누이였지만 나름 싹싹하고 괜찮더라고요 성격도 나빠 보이진 않았고 무엇보다 의사라는 빵빵한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돈 뜯어갈 일이 있을 것 같진 않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시누이라고 처음 소개를 받았는데 그런 생각부터 했다는 게 저도 좀 그렇긴 하네요 어쨌든 첫 돌잔치는 무사히 끝났습니다 보통 돌잔치를 치르고 나면 아이들이 꼭 앓는다는데 기특한 우리 딸은 그런 것도 없었어요 문제는 오히려 시어머니였죠 이제 첫 아이 낳고 1년이나 지났으니 둘째를 가져도 되지 않겠냐고 노골적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벌써 1년이나 지났다 이제 둘째도 가져도 될 것 같아요 어머니 어머니 저 모유수유 끝난 지도 얼마 안 됐어요 왜 그렇게 급하세요 제가 무슨 애 낳는 기계인 줄 아세요? 누가 그렇다니 난 그냥 지난 1년간 들인 불공이 아까워서 그러는 거지 정성도 다 효염이 있는 때가 따로 있는 건데 네? 1년간 불공을 들여요? 누가요? 누구긴 누구야? 당연히 나지 인근에 아들 점제주기로 유명한 스님이 한 분 계신데 너 출산한 뒤로 하루도 안 빼놓고 가서 불공을 들였다 이번엔 꼭 아들일 테니 걱정 말거라 순간 머리가 멍해지더군요 몰래 아들 낳는 한약을 먹이는 것도 모자라서 매일 절에 가서 불공을 들였다니 정말 그렇게까지 해서 아들을 갖고 싶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소름이 끼칠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더는 나서서 어깃장을 놓기도 힘든 상황이 되었어요 돌잔치 때 와주신 가까운 친척분들께서도 입만 열면 아들은 언제 낳을 거냐는 말씀들을 하셨으니까요 그냥 이 집 며느리는 아들 못 낳으면 안 되는 그런 분위기였지요 그래서 결국 저와 남편은 그날 밤 거사를 치렀고 여지없이 또 임신이 되었습니다 정말 허탈할 정도로 임신이 잘 되더라고요 첫째 때 이미 한 번 설레발을 친 적이 있어서 그런지 이번엔 시어머니도 남편도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더군요 하지만 대략 3개월 후반쯤에 산부인과에서 아들이라는 것을 확인하고는 식구들 모두 너무 기뻐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선 정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는데 뱃속의 아이가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되니 저도 모르게 좀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 중 누구보다 많이 축하를 해준 건 시누이였어요 시누이는 아들을 가져줘서 정말 고맙다며 눈물까지 흘릴 정도로 기뻐했네요 시누이가 저렇게 기뻐할 일인가 싶을 정도로 좀 과도하게 좋아하긴 했지만 그래도 뭐 아이를 가졌다는데 시큰둥한 것보단 나았으니 그냥 넘겼습니다 그렇게 또 열 달이 흐르고 저는 다시 무사히 아들을 출산했어요 둘째를 낳을 때도 아직 서른이 안 됐으니 요즘 산모치고는 좀 젊은 편이긴 했지요 그래서 그런지 후유증도 덜했고 무엇보다 아이가 무척 건강했습니다 정말 여러모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쨌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아들을 낳아놓으니 정말 대우가 달라지더군요 시어머니가 전보다 더 고급스러운 산후조리원을 잡아 두셨더라고요 별별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전 그 중에서 좌욕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따로 좌욕실이 있어서 거기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확실히 딸보다 아들이 좀 커서 나올 때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더 자주 이용할 수밖에 없었네요 그런데 하루는 또 좌욕실에서 좌욕을 하고 있는데 밖에서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워낙 조용한 곳이라 일부러 큰 소리로 얘기하지 않아도 잘 들리는 곳이었는데 남 얘기 엿드는 것도 좀 그래서 관심을 끄려고 했지요 그래도 일부러 귀를 막는 게 아니라면 들리는 건 들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 목소리가 무척 익숙했습니다 정말 잘 됐어요 어머님 이제 이걸로 걱정 끝이네요 그러게 말이다 대회 안 끊기게 하려고 그 고생을 했는데 이제야 보람이 좀 있구나 감사합니다 어머님 이게 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덕분은 무슨 그보다 너 결혼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니 식장이랑 그런 건 다 예약해두긴 했는데 정말 그렇게 빨리 해도 돼요? 너 결혼 때문에 몇 년을 기다렸는데 당연하지 손자도 생겼겠다 더 기다릴 것도 없이 당장 다음 주라도 다 밝히고 집으로 들어와라 감사합니다 어머님 분명 어디선가 들은 목소리 같은데 대화의 내용이 감이 잡히질 않으니 누군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고개만 갸웃거리고 있는데 두 사람의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진짜 사내아이 하나 얻겠다고 데려온 애가 첫째를 여자애 낳을 줄 누가 알았겠니 아들 받으려고 개 비비 맞춰주느라 아주 죽는 줄 알았다 주제도 모르고 걸핏하면 이혼하겠다고 들이대니 원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어머님 이제 다 끝났잖아요 이제 아이만 뺏고 얼른 쫓아내버려요 그래야지 그나저나 넌 잘 키울 자신은 있니? 그럼요 제가 아이를 못 낳는 몸이라고 키우지도 못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잘 키울 수 있을걸요 저 의사잖아요 하긴 그건 그렇지 하여튼 민수한테는 얼른 이혼부터 하라고 할 테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라 무슨 애를 낳겠다고 여자를 데려왔다는 둥 할 때부터 뭔가 심상치 않다고 생각했는데 대화 중에 남편의 이름이 튀어나오니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네요 도저히 누군지 확인하지 않고는 백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좌욕을 대충 중단하고 얼른 두 사람을 뒤쫓았지요 그런데 그곳에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있었어요 황당하더라고요 조금 전 들었던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전부 제 얘기라고 생각하니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숙해야 할 산후조리원에서 저도 모르게 큰 소리로 통곡하며 거의 오열하듯이 얘기했네요 지금 두 분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들 낳으려고 데려온 여자요 제가 아들 낳아주려고 결혼한 거라고요 시어머니와 시누는 아니 이젠 시누인지 뭔지 알 수도 없었지만 하여튼 두 사람은 저를 보고 처음엔 놀라더군요 하지만 어머니는 이내 차가운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그래 뭐 이왕 알게 된 김에 다 얘기해 주마 네가 들은 이야기 다 사실이다 우리 민수 원래 여기 있는 미정이랑 결혼할 생각이었어 그런데 미정이가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몸이더구나 그래서 급하게 건강한 여자를 골라 아들부터 낳게 한 거야 그게 너고 아들 값은 알게 된 마당에 구질구질하게 그러지 마요 보상은 넉넉하게 한다니까요 그리고 아들도 내 아이처럼 보살필 테니 화낼 필요 없잖아요 야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네가 당했어도 그런 소리가 나올 것 같아 나 절대로 가만 안 둬 너희들 전부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저는 저는 조리원이 떠나가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듣다 못한 직원분이 달려와 저를 말리시더라고요 저는 다른 직원분들의 도움을 받아 짐을 챙긴 후 아이를 데리고 조리원을 나와 친정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 전남편과 여자친구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직접 찾아오고 전화까지 하며 아이를 달라고 사정하더군요 값도 제대로 치르겠다며 무슨 억단위까지 부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지요 제 자식을 왜 남에게 팔겠어요 대신 저는 친정부모님의 도움으로 변호사를 구해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이혼소송은 당연하고 사기죄까지 걸었지요 재판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 걸렸어요 제가 따로 재판을 위해 증거를 모아둔 것도 아니라서 사기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거든요 하지만 이혼소송에서 전남편이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겠답시고 귀책사회를 순순히 인정하는 바람에 모든 것이 전부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혼소송으로 재산분할과 약간의 위자료 그리고 양육권까지 모조리 얻을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 이혼소송의 결과가 인용되어 사기소송에서도 승소했고 그의 딸은 피해보상으로 시어머니가 제시했던 보상금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었고요 재판을 하느라 써버린 시간은 아까웠지만 그 빌어먹을 집안을 철저히 파멸시킬 생각에 저는 어떻게든 버틸 수 있었네요 그으로 저는 그때 받은 보상금으로 제주도에 아담한 카페를 차려 아이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지옥 같았던 결혼생활을 잊어버리기도 좋고 무엇보다 아이들을 키우기도 좋더라고요 하지만 카페를 운영하는 동안에도 전남편과 여자친구 그리고 시어머니에 대한 복수는 잊지 않았어요 제주도에 내려가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남편이 다니는 회사에 이혼 사실을 퍼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별로 어려울 것도 없었어요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제가 다녔던 회사와 동종업계라서 저도 아는 사람이 좀 있었거든요 삼대독자랍시고 아들 낳겠다며 지독한 집까지 서슴치 않은 전남편의 악독함을 회사에 알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남편은 좌천에 좌천을 거듭하다가 결국 자진 퇴사하고 말았지요 그 의사라는 여자친구는 제가 따로 손을 댈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둘째를 낳고 몸조리했던 산후조리원이 그 여의사가 다니는 병원 옆에 붙어있는 조리원이었는데 그날 제가 난리를 쳤던 것 때문에 조리원뿐만 아니라 병원에까지 소문이 나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을 지경이 되었으니까요 게다가 주구장창 아들아들 입에 달고 살던 집안이니 임신 자체가 불가능한 여자는 들어갈 수가 없었지요 결국 그 여자는 병원에서 쫓겨나 지방을 전전하다가 그곳에까지 소문이 퍼지는 바람에 아예 해외로 뜬 모양이더군요 물론 제가 겪은 일이 좋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런 생각까지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악독한 일을 당했고 당한 저도 너무 멍청하고 순진했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의 삶에 만족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덕분에 저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얻었고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나름 유명한 카페의 주인이 되었으니까요 이렇게 글을 써내려 감으로써 이젠 정말 과거의 일은 모두 잊고 아이들과의 미래만 보면서 살아갈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썰맘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친정엄마 장례식 치르는 동안 배탈 났다고 오지도 않은 시모가 꼭 편육은 챙겨오라는데 시댁 집안을 난장판 만들었습니다 라는 내용의 사연입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물은 건너보아야 알고 사람은 겪어보아야 안다고 했나요 그 말이 백번 옳다는 사실을 뼛속까지 느낀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제 사연을 듣고 나면 사람 속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새삼 느끼실지도 모르겠어요 제게 벌어진 이 기막힌 사건을 평생 가슴 속에 묻고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지만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여러분들에게 처음 공개를 해보려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릴 적에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뜨고 마셨죠 그래도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제 나이 마흔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선명히 남아있어요 뜨거운 한 여름 흰 러닝셔츠를 입고 부채질을 하는 모습 제 입에 있는 수박씨를 아버지 손으로 직접 받아주던 모습 절 번쩍 들어 목마를 태우고 한적한 동네를 걸었던 기억도 납니다 간호사였던 엄마는 항상 바빴지만 자상한 아버지는 집안일을 척척 해내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우곤 했습니다 두 분은 작은 다툼 한 번 없을 정도로 사이가 좋았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런 자상한 아버지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돌아가시게 된 일은 달라냈던 우리 가정이 산산히 부서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었던 그날 거의 실성하다시피 한 통곡하는 엄마의 모습은 제게도 큰 충격으로 남아있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한순간에 남편을 잃은 아내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하기도 어렵습니다 남편 없이 두 아이를 키워야 하는 젊은 엄마가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하지만 엄마는 남편을 잃은 슬픔을 길게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없어도 엄마만 바라보고 있는 애가 둘이나 있었으니까요 엄마는 일을 악물고 다시 병원에 나가 일을 했고요 쉬는 날에도 틈틈이 허드렛 일을 찾았습니다 집에는 늘 엄마가 가져온 소소한 부업거리가 잔뜩 쌓여 있었죠 병원에서 환자들 돌보는 일도 만만치 않았을 텐데 부업을 몇 개씩이나 하고 애들 키우면서 집안일까지 해내는 걸 보면 우리 엄마는 정말 강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엄마 덕택에 저와 제 남동생은 큰 부족함 없이 학교를 다니며 잘 성장할 수 있었어요 엄마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아빠의 빈자리를 완벽하게 메울 순 없었지만 그래도 엄마는 저희에게 힘들다는 기색 한 번 보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저희를 키웠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할 때까지도 여전히 엄마는 일을 손에서 놓지 않으셨어요 이젠 저와 동생이 각자 밥벌이를 하니까 좀 쉬셔도 될 텐데 평생 일을 하던 습관이 배어있어서인지 청소일이라도 해야 마음이 편하다는 겁니다 그런 엄마는 제겐 참 애틋하면서도 고마운 존재입니다 아빠가 계시지 않고 형편도 넉넉치 않은 그 힘든 환경 속에서도 자식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이제 엄마에게 남은 바람은 자식들이 좋은 땅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사는 모습을 보는 거였습니다 그런 엄마에게 혼기가 꽉 찬 장녀의 결혼 소식은 제일 큰 효도나 다름없었죠 제가 회사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와 결혼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을 때 방긋 웃던 엄마의 표정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정말이니? 정말 우리 소은이가 결혼할 남자를 데리고 온다는 거지? 음 엄마 그렇다니까 아이고 오래 살고 볼 일이다 그렇게 남자 만나는 곳에는 영 관심이 없더니만 네 입에서 결혼한다는 소리가 나오다니 대체 어떤 남자가 우리 소은이 마음을 사로잡았을까? 같은 회사 다니는 사람인데 내가 너무 좋대 너무 좋아서 죽겠대 그래서 한 번 만나줬지 그런데 계속 만나다 보니까 사람이 수도분하고 괜찮더라고 그래서 결혼하기로 했어 얼씨구 언제는 남자 보는 눈이 너무 높아서 결혼하지 않을 거라며 그럼 네가 그렇게 쉽게 결혼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에이 말이 그렇다는 거지 엄마는 참 그래 엄마는 네가 좋다면 누구든 좋다 이제 엄마 편히 좀 살게 빨리 빨리 시집장가들 가야지 엄마는 제가 결혼한다는 사실이 너무 좋았나 봐요 예비 사위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 궁금하다며 빨리 소개시켜달라고 성하더라고요 엄마 말처럼 사실 전 연애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다니는 회사의 팀장이던 그 사람이 제 남자친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매일 쓰고 있는 커다란 뿔태안경도 촌스러웠고 아무렇게나 빗어넘긴 머리는 멋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었죠 제 이상형과는 정말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제가 좋다며 관심을 보였을 땐 정말 곤란하더라고요 제가 연애할 생각이 없다고 정중하게 거절을 했는데도 그 사람은 참 꾸준히도 절 좋아해줬네요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들 하잖아요 그 사람이 뚝심 있게 하도 구애를 하니까 저도 생각이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눈 딱 감고 데이트 신청을 받아줬죠 그런데 가까이서 보게 된 그 사람은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진솔하고 생각도 올바르고 저에 대한 마음도 진심처럼 느껴졌죠 그렇게 몇 번 더 만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도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요 우린 그렇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좀 성격이 터프하고 투박한 면이 있거든요 반면 그 사람은 세심하고 꼼꼼한 편이었는데 아마 서로 다른 성격에 더 끌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희는 연애를 하는 동안에도 큰 다툼 없이 잘 사귀었고 결국 우리 두 사람은 결혼까지 약속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공그럽게도 남자친구의 어머님도 오래전 남편분과 이혼을 하고 혼자 계신다더군요 사는 형편도 비슷했고 홀어머니 밑에서 성장했다는 공통분모도 있어서인지 상결례 자리에서 마주한 양가 어머님들의 분위기는 참 좋았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아드님을 참 훌륭히 키우셨어요 우연구는 보면 볼수록 진국인 청년이더라고요 어휴 과찬이십니다 남편 없이 혼자 키워서인지 애가 모르는 게 참 많습니다 이런 녀석이 가정을 꾸린다고 하니까 저도 걱정이 큽니다 아닙니다 저도 우리 소훈이 남편 없이 키우느라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만 오히려 일찍 철이 들어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제가 젊었을 적엔 간호사 일을 했는데 당시엔 병원 퇴근 시간이라는 게 정해진 바가 없이 들쭉날쭉 했었죠 제가 제 시간에 퇴근을 하지 못하고 늦을 때면 소훈이가 제 동생 챙기면서 잘 데리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대견스러웠는데요 제가 보기엔 두 사람 모두 서로 아껴주면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사부인께선 예전에 간호사 일을 하셨다고요 혹시 어느 지역에 있는 병원에서 일하셨어요 네 청량리 부근에 있는 제법 큰 병원이었는데 어찌나 환자들이 많았는지 북새통이 아닌 날이 없었죠 일이 고되긴 했지만 거길 다니면서 애들 키웠으니까 제겐 정말 소중한 직장이었네요 처음 간호사가 돼서 일을 시작했을 땐 얼마나 의욕적이었던지 매일 간호일기 같은 것도 쓰고 그랬다니까요 아 그러셨군요 저희 엄마가 간호사 일을 했단 말에 남자친구가 맞장구를 치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 어머님도 예전에 간호사였어요? 저희 어머니도 젊었을 때 간호사 일을 했었는데 맞죠 엄마? 아 그래요? 사부인께서도 간호사 일을 하셨습니까? 엄마가 반가운 마음으로 묻자 시어머니가 살짝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 그렇긴 한데 저는 적성에 맞지 않아서 오래 하지 못했어요 아픈 사람들 상대하는 게 영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금세 다른 곳으로 이직을 했죠 아이고 그러셨구나 하긴 간호사 업무가 고되긴 해요 요즘도 그렇지만 옛날엔 더 그랬죠 아무튼 사부인과는 공통점이 참 많네요 네 그러네요 상결례를 마치고 난 후에도 엄마는 예비 사부인이 마음에 든다며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두 사람의 결혼은 순조롭게 진행됐고요 저는 시댁과 멀지 않은 곳에 신접살림을 차리고 신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일부러 신혼집을 시어머니가 계신 곳과 가까운 곳에 마련했어요 시어머니가 신부전으로 투병을 하고 계셔서 남편이나 제가 자주 들여다볼 생각이었죠 주변에선 시댁과 가까우면 어쩌구 저쩌구 말들이 많았지만 전 그런 거 하나도 상관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시어머니는 너무나 상냥하고 친절한 분이셨고 고부 사이의 갈등 같은 건 저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를 친정엄마라고 생각하면서 잘 지낼 자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참 좋아하셨습니다 저희 집에도 자주 들려서 이런저런 살림도 가르쳐주며 살갑게 대해주셨죠 소은아 소은아 너 이거 한번 먹어봐라 머위나물인데 제철이라 한번 묻혀봤다 봄나물은 약이나 다름없어 몸에 좋으니까 입에 안 맞더라도 먹어봐 정말요? 저 나물 좋아해요 어머니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자주 해줘서 나물 반찬 잘 먹어요 그래? 그럼 잘됐네 내가 자주 해다 줄 테니까 맛있게 먹으렴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밑반찬도 자주 해주셨고 함께 장을 보거나 미용실에 같이 가기도 했네요 차 한잔을 마시면서 남편 뒷담화를 해도 시어머니는 늘 제 편을 들어주며 절친달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정말 그때만 해도 우리 두 사람의 사이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게 결혼한 지 2년이 다 되어 갈 무렵 우리 부부에게 깜짝 놀랄 만큼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신혼집으로 계약한 전셋집이 만기가 다 되어 가는데 전셋값이 너무 올라서 좀 곤란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집어넣었던 아파트 청약에 덜컥 당첨이 된 게 아니겠어요? 원래는 당첨되기에는 조건이 충분치 못했는데 정말 운이 좋았는지 단 한 번에 성공을 한 겁니다 그 소식에 저도 남편도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르겠어요 결혼 2년 만에 내 집장만에 성공하게 됐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제 청약에 당첨이 됐으니까 아파트가 완공될 때까지 지낼 집만 구하면 되는 거였죠 그런데 문제는 전세가 너무 올랐다는 거고 그렇다고 월세를 살기엔 부담이 많다는 거였어요 그렇다고 지금 사는 것보다 시세가 낮은 곳으로 옮기자니 출퇴근이 불편하고 아픈 시어머니도 마음에 걸렸죠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나 난감해하고 있는 와중에 시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희들 그냥 아파트 다 지어질 때까지 우리 집에서 나랑 같이 살자 좀 비좁긴 해도 살다 보면 또 적응이 될 거야 너희들도 따로 돈 들지 않아서 좋고 나도 적적하지 않아서 좋고 안 그러니? 시댁에 들어가 사는 건 우리 부부에게 딱 맞는 방법이었습니다 집은 좀 좁아도 어차피 시어머니 혼자 살고 계셨으니 우리 두 식구가 들어가도 지낼만 했고요 게다가 그간 시어머니와는 조금도 마찰이 없었으니까 함께 살아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죠 뭐 시어른과 함께 사는 것이 조금 불편할지도 모르지만 평생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니고 몇 년 정도 지내는 건데 별 문제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시어머니의 제안으로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친정엄마 같은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게 기대되기까지 했네요 그런데 그게 저의 큰 오산이었다는 사실은 시댁살이를 시작한 지 한 달쯤 됐을 때 깨달았습니다 예, 소은아 너 어디 있니? 이리 좀 와봐라 왜요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너 이것 좀 봐라 싱크대가 온통 물바다잖아 설거지를 했으면 마른 행주로 깨끗하게 닦아야지 왜 이렇게 마무리가 흐릿해? 이러면 물때가 생겨서 지저분해진다고 이래서 어디 살림 제대로 하겠어? 죄송해요 닦는다는 걸 제가 깜빡했네요 제가 금방 닦아 놓을게요 아휴, 너는 꼭 같은 말 여러 번 하게 만들더라 제 살림이 아니라서 익숙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며느리가 살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설거지며 빨래며 집안일은 주로 제가 하게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제 살림 솜씨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 건지 아니면 저희랑 함께 살다 보니 여러모로 불편하신 건지 사소하게 시작된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더라고요 잔소리의 이유를 열거하면 끝이 없겠지만 어떤 때는 빨래에서 냄새가 난다며 잘 마른 빨래를 다시 삶으라고 한 적도 있었고 또 어떤 날은 전기세 아깝게 드라이를 너무 오래 한다며 타박하기도 했어요 솔직히 그런 것으로 지적을 당하니까 속도 많이 상하고 자존심도 많이 뭉개지더라고요 괜히 시어머니 집에 들어왔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입니다 그냥 우리 부부만 살고 있었다면 이런 소리는 듣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다고 저희가 시어머니 집에 공짜로 얹혀 사는 것도 아니었어요 함께 사는 거니까 당연히 저희도 일정 부분 생활비를 드리고 있었죠 그런데도 시어머니의 눈치와 구박은 멈추질 않는 겁니다 제 입장에선 억울한 마음이 들 수밖에요 처음엔 제게 살림을 가르쳐주느라 일부러 저러시는 모양이라고 생각했어요 저 스스로는 나름 야무지다고 생각했지만 시어머니 눈에는 많이 부족해 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마냥 잔소리로만 듣지 않고 잘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납득할 수 없는 지적이 계속되니까 점점 지쳐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점점 어색해지면서 멀어졌습니다 그렇게 상냥했던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안칼지게 변했고 절 보던 온화한 눈빛은 차갑게 식어버렸죠 소은아, 너는 정말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니? 이거는 재활용에다 넣으라니까 아니, 대학까지 나온 애가 이거 하나 구분을 못해? 어머니, 어차피 제가 한 번에 불리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뭐야?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말대꾸하는 거니? 미리 미리 잘 구분해 두면 나중에 불리할 때도 편할 거 아니냐 시어머니가 가르쳐주면 잘 배울 생각은 안 하고 그저 싫은 소리라고만 생각하니 원 아니, 어머니 말대꾸를 하는 게 아니고요 어머니가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시니까 저도 힘이 들잖아요 뭘 해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만 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트집? 이게 어떻게 트집이야? 네가 처음부터 잘해봤어라 내가 말 한마디 하나 사부인이 아무것도 가르치질 않으니까 네가 이 모양 이 꼴이지 봐라, 내가 전부 다시 가르쳐야 하잖니 자기 부족한 건 모르고 무조건 치잘났다고 나대기만 하는데 내가 어떻게 잔소리를 안 해 네? 어머니, 말씀이 너무 지나치세요 제가 언제 나댔어요? 그리고 친정어머니가 뭘 안 가르쳐줘요 뭐야? 너 지금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야? 어디서 시에미한테 도끼 눈을 뜨고 태들긴 대들어? 그날은 처음으로 시어머니와 말다툼을 하고 말았죠 저도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감정이 폭발한 겁니다 저는 그런 감정으로는 시어머니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집 밖으로 나가서 카페에 자리를 잡고 속상한 마음을 달래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퇴근할 시간이 다 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일단 제가 있는 카페로 와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시어머니와 있었던 일을 전부 말해주었죠 하지만 남편이라고 해서 100% 제 편은 아니었더라고요 소훈아 우리 엄마가 이유 없이 그럴 뿐이 아니야 너도 알잖아 우리가 엄마 집에 들어오기 전까진 엄마가 너한테 얼마나 자리 줬는지 다 잊었어? 아마 엄마가 너한테 많은 걸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닐까? 아니야 오빠가 몰라서 그래 내가 그동안 참고 있어서 그렇지 어머니가 내 자존심을 얼마나 긁는데 가르쳐주고 싶으면 얼마든지 좋은 말로 할 수 있는 거잖아 꼭 그렇게 윽박을 지르고 타박을 하면서 가르쳐주셔야 해? 어머니는 분명 내가 미워진 거라도 그래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내가 엄마랑 얘기를 좀 해볼 테니까 일단은 들어가자 아무리 속이 상해도 당장 가출은 할 수 없었으니까 일단 남편을 따라 집으로 돌아갔네요 화가 누그러지지 않은 시어머니는 남편과 함께 들어오는 절 무서운 눈으로 노려보더라고요 너는 그렇게 나가버리더니 네 남편 기다렸다가 고자질이라도 한 거냐? 어휴 엄마 진정 좀 해요 두 사람 다 잘 지내더니 요새 왜 될 일이에요? 네가 소원이 하는 꼴을 못 봐서 그래 시엠이가 잘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에 한마디 하면 얘 입에서 몇 마디가 나오는 줄이나 알아? 그러니까 내가 속이 안 터져 이렇게 부족한 애가 배울 생각도 안 하는데 어디 살림이나 제대로 할 수 있겠니? 그래도 엄마가 어른이잖아요 어른이 좀 너그럽게 봐주면 안 되겠어요? 별것도 아닌 일로 두 사람 사이가 안 좋아지면 우리가 엄마 집에 들어온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며느리랑 잘 좀 지내봐요 남편은 그렇게 몇 마디 툭하고 던지고 말았어요 이건 뭐 중재는커녕 중재는커녕 불난 집에 기름을 부어버린 격이죠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에게 고자질했다는 게 화가 났는지 어깨까지 들썩이면서 씩씩거리더군요 그래 소온이 니가 내 말이 그렇게 듣기 싫다면 알았다 나 다시는 너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시어머니는 싸늘한 말 한마디를 남기곤 방문을 쾅 닫아버리시더라고요 이건 사태가 너무 심각해져 버렸습니다 남편에게 기대한 제가 미친 년이죠 시어머니 입장에선 며느리가 아들에게 쪼르르 달려가 고자질을 한 셈이 돼버렸으니까요 다음 날이 돼서도 집안 분위기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절 본체만체 하면서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데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던지 정말 미치겠더군요 남편이야 출근하면 그만이지만 시어머니와 단둘이 있어야 하는 저는 가시방석도 그런 가시방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이대로는 시어머니와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화해를 하고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던지 아니면 남편과 다시 분가를 하던지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하면 꾹 참고 시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든 나가서 살면야 꾸역꾸역 살아지겠지만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시어머니의 건강도 그렇고 여러모로 걸리는 것이 많았죠 오랜 고민 끝에 제가 내린 결론은 시어머니와 화해를 하는 방법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은 내려놓고 제가 먼저 시어머니에게 말을 걸었네요 저 어머니 왜 나한테 무슨 할 말 있니 혹시 아직도 화 많이 나셨어요 뭐 아직도 화가 났냐고 그걸 말이라고 해 나 원참 기가 막혀서 사람 속 열불 나게 만들어 놓고는 화가 났냐는 말이 나와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어젯밤 내내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속섭게 군 것 같아요 어머니는 저한테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에 말씀하셨던 건데 전 그저 잔소리로만 들렸나 봐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경계심이 들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아휴 그래 알고 있다니 다행이긴 한데 너 정말 그러는 거 아니다 내가 너한테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잘해줬어 그걸 아는 애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안 그러니 내가 엄하게 가르쳐준 이유는 나중에 네가 편하게 되란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어머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화 푸세요 네 그래 이번 한 번은 내가 모른 척 넘어가마 하지만 또 같은 일이 벌어지면 그땐 정말 가만있지 않을 거다 그럼요 절대 그럴 일 없어요 시어머니 마음이 풀린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시어머니 댁에서 나가지 않고 더 살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제가 먼저 시어머니에게 사과를 했지만 속으로는 억울해 죽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당첨된 아파트가 완공될 때까지만 꾹 참자는 마음으로 어금니를 꽉 깨문 것입니다 시어머니와 화해한 이후로는 시집살이가 좀 덜 했냐고요 아니요 그랬으면 제가 덜 억울했을 겁니다 오히려 시어머니와 화해한 이후 심신양면으로 겪는 고충이 말도 못하게 심해지기 시작했지요 집안 청소며 빨래는 말할 것도 없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삼시세끼 칠첩반상으로 차려야 하는 건 이제 그렇다 칩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절 괴롭혔던 건 시어머니가 툭하면 불러서 손 한말을 시킨다는 것이었어요 얼핏 안마 정도쯤이야 가사일보다 덜 고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소나귀에 힘을 잔뜩 주고 지문으로 꾹꾹 눌러서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전신을 아우르는 소난만은 한 번 시작하면 한 시간은 기본일 정도였죠 그렇게 시어머니의 몸을 주무르다 보면 온몸에 땀이 흠뻑 젖을 정도로 진이 빠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치고 맙니다 특히 투석을 다녀오시는 날에는 몸에 힘이 없다며 안마를 꼭 시키셨거든요 그래요 아프신 시어머니를 위해서 가끔 해드리는 거야 왜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웃긴 건 뭔 줄 아세요 그건 바로 시어머니 댁에 번듯한 전신 안마 의자가 있다는 거였죠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제가 해주는 손 안마가 시원하다며 시시때때로 제게 안마를 요구한 거였어요 저도 머리가 있는 사람인데 다분히 의도적인 요구라는 걸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집안일도 시어머니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도맡아서 한다고 해도 무방하고 대체 손 안마를 시켜서 며느리에게 뭘 가르쳐주겠다는 건지 정말 이해가 되질 않더라고요 그쯤 되니까 시어머니에게 고개를 숙인 제가 미쳤다는 생각이 딱 드는 겁니다 차라리 그때 단호하게 집을 나와야 했었는데 그놈의 돈 때문에 자존심을 구긴 제가 이런 결과로 오고야만 한거지요 소은아 오늘 수육이랑 냉면 좀 하자꾸나 추석 때문에 요새 입맛이 하도 없어서 입안이 바싹 마른다 네? 어머니 매운 거 드시면 안 되잖아요 괜찮아 양념장 좀 덜어서 해먹으면 되지 왜 하기 싫으냐? 아니요 그건 아닌데 어머니 음식 꼭 가려서 드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괜찮다면 괜찮아 군수리 말고 재료나 사와 신장이 안 좋은데 자꾸 그런 거 드시려고 하면 어떡해요 내가 괜찮다는데 왜 자꾸 말대꾸니? 너 하기 싫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노시 어머니한테 말대꾸하는 버릇이 도전니? 말대꾸가 아니라 어머니 건강이 걱정돼서 그렇죠 난 괜찮다고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좀 하라고 음식 해놓으라고 버럭 소리를 지르는데 하도 귀가 차서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언추사는 입장이지만 이건 뭐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전 그 순간 전 그 순간 바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러다간 아파트가 완공되기도 전에 화병으로 제가 먼저 죽을 판이었어요 어머니 어머니 저희 그냥 집 알아볼게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나랑 같이 살기 싫다는 거야?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요 제가 아무리 참아보려고 해도 도저히 어머니한테 맞출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오피스텔에서 살더라도 분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또 또 이런다 고작 살림 좀 했다고 생색내는 거니? 그리고 니들이 나가서 월세 살면 누구 돈 나가는 건데? 우리 아들이 고생해서 번 돈 누구 좋으라고 월세로 쓰냐고? 어머니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차라리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않는다고 말하시라고요 이게 뭐예요? 시집살이로 사람 괴롭히는 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야! 괴롭히긴 누가 괴롭혀? 아직 난 시작도 안 했어 이게 성깔은 지 엄마랑 꼭 닮아가지고 못하는 소리가 없어 뭐라고요? 시어머니가 막말을 거침없이 쏟아붓는데 정말 온 정남이가 다 떨어졌습니다 더는 한순간도 시어머니랑 같은 공간에서 지내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그날 남편에게 바로 나가겠다고 선언을 했고 네가 못 나가겠다면 나 혼자서라도 나가겠다고 단단히 못을 박았죠 남편도 중간에서 난감한지 즉답은 하지 못했지만 어쩔 수 없다며 은근히 소긍하는 눈치였습니다 솔직히 진짜 이쯤에서 그만두지 않으면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될 게 뻔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와 푸닥거리를 하고 난 다음날 갑자기 친정엄마 목소리가 듣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통화를 했는데 엄마는 대번에 제 기분을 눈치채고는 제게 무슨 일이 있냐고 모르셨죠 소은아 너 무슨 일 있니? 목소리에 너무 힘이 없는데 혹시 시어머니가 시집살이라도 시키는 거야? 아니야 시어머니 시어머니 나라면 껌뻑 죽으시는 거 몰라? 나한테 엄청 잘해주셔 그러니까 걱정 마 그래 그럼 다행이고 네가 이쁨 받으면서 산다면야 엄마는 더할 나위 없이 좋지 진짜 별일 없는 거 맞지? 그럼 그냥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한 거야 그래 언제 박서방이랑 한번 들러 나도 우리 딸 얼굴 한번 보고 싶네 알았어 곧 한번 들릴게 엄마 목소리를 들으니까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눈물이 쏟아져서 혼이 났어요 딸 얼굴 한번 보고 싶다는 말이 그날따라 왜 그렇게 서글프게 들렸을까요? 어쩌면 제게 닥칠 커다란 불행을 저도 모르게 감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엄마는 저랑 통화를 하고 난 다음날 뇌출혈로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끝내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저는 엄마의 임종도 보지 못하고 차갑게 식은 엄마의 손만 잡을 수 있었죠 이럴 줄 알았으면 진지게 찾아가 볼걸 이럴 줄 알았으면 전화라도 자주 할걸 가슴 속을 파고드는 후회와 회한들이 절 너무나도 괴롭혔습니다 너무 급하게 돌아가시는 바람에 더 후회가 많이 남았어요 조금만 더 시간이 있다면 그동안 엄마랑 해보지 못한 거 한 번이라도 더 해볼 텐데 생각만 하면 가슴이 아리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은 슬픔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저를 다독이며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치르는 내내 시어머니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아니 사부인이 황망하게 세상을 떠났는데 한 번도 찾아보지 않는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솔직히 시어머니가 정기적으로 투석을 하긴 했지만 거동이 불편하셨습니다 제가 곁에서 봤으니까 더 잘 알죠 아무리 저랑 투닥거렸다곤 하지만 사부인 장례식까지 모른 척하는 건 정말 아니잖아요 하지만 전 그마저도 따질 기운이 없었습니다 친정엄마 돌아가신 슬픔만 해도 제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힘이 들었으니까요 그러던 중 발인을 하루 앞둔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네요 장례는 어떻게 대충 치렀니 내가 갑자기 복통이 있어서 못 가봤다 네 내일 아침 일찍 장지로 출발해요 그래 어쨌든 가신 분은 가신 거니까 어쩔 수 없고 장례 마치면 집으로 바로 들어와라 나랑 마무리할 얘기도 남았잖니 네 네 알겠어요 그리고 올 때 장례 음식 남은 거 있지? 편육이며 말은 안 주며 하나도 버리지 말고 전부 가져와라 그거 다 돈인데 버리면 너무 아깝지 않니? 꼭 잊지 말고 알았지? 제가 대체 무슨 소리를 들은 걸까요? 잊지 말고 편육 챙겨오라는 말이 시어머니가 모친상을 당한 며느리에게 할 말인가요? 너무 기가 막혀서 웃음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냥 노망이 든 게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편육을 챙겨오라는 시어머니의 말은 진심이었나 봅니다 엄마를 화장하고 납골당에 모시는 내내 시어머니에게선 음식 들고 빨리 오라는 문자가 몇 통씩이나 밀려왔거든요 친정엄마가 떠나서 너무 가슴이 쓰리고 아파 죽겠는데 시어머니가 보내었요 이런 문자를 보면 또 화가 치밀고 우라통이 터졌네요 저는 모든 장례를 마치고 시어머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손에는 시어머니가 그렇게 노래를 불렀던 편육을 담은 봉지를 꽉 쥐고 말입니다 니들 왔니? 그래 수고들 했다 사부인은 잘 보내드리고 왔지? 됐어 그럼 돌아가신 분은 얼른 잊고 산 사람들이나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그리고 내가 말한 건 아 손에 든 그거구나 이리 줘봐라 점심을 시원찮게 먹었더니 뱃속이 영 허전해서 혼이 났지 뭐니 시어머니는 제가 들고 온 봉지를 낚아채듯 빼앗더니 접시에다 편육을 쏟더라고요 그 꼴을 보고 있자니 정말 미치고 환장하겠더군요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편육이 올려진 접시를 들고 시어머니 얼굴에다 기름진 편육을 뿌려버렸습니다 어머 얘 너 이게 무슨 짓이니 왜요 편육 드시고 싶다면서요 얼른 실컷 드세요 배가 터지도록 저 드시라고요 어머어머 얘가 미쳤네 미쳤어 미친 건 바로 어머니죠 장례식에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으면서 편육은 그렇게 드시고 싶으셨어요 어쩜 사람이 이래요 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긴 뭘 왜 그래 못된 심보 부리다가 죽은 네 엄마 때문이지 뭐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왜 우리 엄마 심보가 못됐다는 거예요 네 엄마가 얼마나 악독한 선배였는지 알기나 알아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나한테 시키기 일쑤 툭하면 심부름에다가 고된 건 죄다 날 시켰지 수액 반을 꼽지 못한다고 난리에다가 청소가 미흡하다고 또 난리지 어디 그뿐인 줄 아니 내가 너한테 시킨 시집살이는 피해교도 안 될 정도로 지독했단 말이야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엄마가 어머니 선비였다뇨 혹시 간호사 시절에 같은 곳에서 근무하셨어요 그런 말씀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거야 네 엄마가 못 알아보니까 나도 모른 척하고 있었던 거고 하긴 혹시나 네 엄마가 내 얼굴 알아보면 어떡하나 가슴을 토리긴 했지 그래야 나도 마음껏 널 괴롭힐 수 있지 않겠니 저는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얼른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이제 보니 시어머니가 젊었을 적 친정엄마가 일하던 병원에 신입 간호사로 입사를 했고 일을 배우는 중에 선비였던 친정엄마에게 괴롭힘을 많이 당했다는 겁니다 그제야 모든 게 납득이 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절 괴롭히고 타박을 했던 건 모두 과거에 얽힌 억하심정 때문이었습니다 그 옛날 일을 안가품하기 위해 제게 그렇게도 독한 시집살이를 시킨 거란 얘기죠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수십 년도 더 지난 일을 그런 식으로 복수를 하다니 그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나 있는 일입니까 시어머니가 쏟아낸 뜻밖의 고백에 남편도 크게 놀란 표정을 짓더라고요 내가 네 엄마한테 당한 거 갚아주려면 아직도 멀었어 그러니까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 한이 다 풀리려면 지금보다 더 독한 시집살이를 내도 부족하다고 시어머니는 마치 묵은 감정을 폭발시키는 사람처럼 악담을 쏟아냈어요 전 추악한 시어머니의 그 모습에 이성을 잃고 말았네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당신을 왜 괴롭혀요 증거 있어요 뭐? 당한 사람이 두 눈 시퍼럽게 뜨고 있는데 증거가 있냐고? 그럼 어디 죽은 이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라 옛날에 날 괴롭힌 게 맞는지 아닌지 물어보란 말이야 뭐라고요? 지금 말 다 했어요? 저도 고함을 치는 시어머니를 향해 악다구니를 쓰며 대들었습니다 이렇게 비상식적인 사람을 제 시어머니라고 생각했던 게 소름이 끼쳤어요 결국 서로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우리 두 사람은 머리끄덩이를 잡고 몸싸움까지 벌이고 말았죠 중간에 낀 남편이 필사적으로 우릴 뜯어 말렸지만 이미 집안은 난장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길로 시댁에서 나와 친정집으로 향했어요 남편이고 시어머니고 그 집안 사람이라면 진절머리가 나더라고요 엄마가 없는 빈집에서 밤새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도 서러워서 눈물이 멈추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이 지나서야 감정을 겨우 추스르고 엄마 유품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앨범 사이에 끼어져 있는 낡은 수첩 몇 개를 발견했죠 그건 엄마가 옛날에 일했던 병원 수첩이었어요 수첩에는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엄마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 일했던 순간, 힘들었던 순간, 기뻤던 순간 등등 고된 병원 일을 하면서 순간순간 느꼈던 감정들을 잘 기록해 두셨더라고요 저는 그 수첩에서 고복자라는 낯이 익은 이름 하나를 볼 수 있었어요 고복자는 시어머니의 이름이었고 엄마는 신입으로 온 고간호사에 대한 이야기 또한 적어두셨었네요 막내로 새로 들어온 고복자 신입 간호사가 일이 너무나 서툰데다가 일을 가르쳐주면 건성으로 들으며 환자를 보살펴야 하는 일을 너무 허투루 생각하고 있다고 똑똑히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가르쳐주려고 해도 불평은 많고 대들기만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는 거였어요 엄마는 불평을 쏟아내는 고간호사에게 지금 엄마께 가르치는 이유는 나중에 네가 편하게 일하라는 뜻도 담겨있다고 말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간호사는 제풀에 지쳐서 3개월도 채 채우지 못하고 병원을 그만두었다는 겁니다 엄마의 수첩을 보고 나니 더 억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자신이 부족한 것은 조금도 인정하지 못하고 오로지 남탓만 하는 철없는 아가씨였습니다 엄마는 자신의 사부인이 그 신입 간호사라는 걸 까맣게 모른 채 돌아가시고 만 거고요 하긴 지금 생각해보면 차라리 엄마가 몰랐던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만약 엄마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분통을 터뜨리고 말았을 겁니다 이후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어요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죠 이에 남편은 자기 엄마가 너무 심했고 자기도 무심했던 거 인정하겠다며 절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와 그날 일을 피운 이듬해해 돌아가셨습니다 지병이 악화돼서 갑자기 그렇게 되고 말았죠 막상 그 소식을 들었을 땐 마치 남의 일을 듣는 것처럼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고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남편은 제게 다시 합쳐서 살자고 제안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전 아직도 받아들일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현재 서류상으로는 남편과 부부관계이지만 아직도 남편과 따로 살고 있습니다 사람의 운명과 악연이라는 게 참 무섭고도 우습죠 벌써 몇 년이나 지난 이야기지만 당시를 떠올리면 몸서리가 쳐질 정도로 괴롭네요 이제 제 이야기를 끝마치려고 합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